한글자막 by 한효정 당장 밝히지 않았다가는 장차 미칠 패단이 클 것이니 마땅히 예부로 다시 정문을 보내어 몰래 고친 행위를 따진 연후에야 길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는 마침내 당번 역간으로 하여금 예부로 정문을 보내도록 하였다. 제독은 이 사실을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덕상사에게 미리 통해 놓은 것이었다. 상서 등도 이를 두려워하여 사신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이것은 죄를 예부에 떠넘기려는 것이로구나. 예부가 화를 당하면 사신들 또한 어찌 온전하겠는가. 그대들이 올린 정문이 그 표현하는 바가 모호하고 성덕에 앙복하여 감사하는 내용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예부에서는 그대들의 일을 빈틈없이 해주기 위하여 사실에 의거하여 진술하며 영광에 감동하는 뜻을 완전하게 해준 것인데 도리어 이렇게 나오다니 제독의 죄가 더욱 무겁구나.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정문을 봉한 것을 뜯지도 않은 채 물리쳤다. 사신이 제독을 불러 예부에서 한 말을 자세히 물어보니 그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장황하고 난해하여서 한참 동안 멍해졌을 따름이었다. 또 예부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어서 떠날 것을 재촉하며 사신이 출발하는 시각을 황제께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출발을 독촉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정문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뒤늦게 아침을 먹고 곧바로 길을 떠났지만 시간은 이미 한낮을 지날 무렵이었다. 뽕나무 아래의 사흘밤이라도 오히려 추억에 남았다 하는데 하물며 나는 공자를 악모하여 의탁하기를 엿새밤이나 하였구나. 또한 거처한 집이 깨끗하고도 아름다웠으니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욱 심했다. 나는 일치감치 과거 공부를 그만두어 진사도 되지 못하였으니 비록 국학에 들어가 학문을 닫고자 해도 할 도리가 없었다. 이제 호련 우리나라로부터 수많니 떨어진 변방의 태학에 들어 즐거운 엿새를 보내었건만 조금 더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또한 우리나라 선비로서 능이 멀리 중국에 와서 논일었던 이들 중 신라의 고운 채치원, 고려의 익제 이재연 같은 이들도 비록 서촉과 강남의 땅은 밟아볼 수 있었지만 변방과는 인연이 닿지 못했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에 이르러 드디어 내가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이다. 왕증과 부필, 영빈의 술의 먼지나 말 발자국이 눈앞에 삼삼이 보이는 듯하였다. 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해놓은 기약이 없음이 이와 같구나. 광인점 삼분구를 지나 쌍탑산에 이르렀다. 말을 멈추고 한 번 바라보니 경치가 기이하도록 빼어놨다. 바위의 생김새가 우리나라 동선관이나 사이남과 비슷하였다. 탑의 형새는 금강산에 있는 증명탑처럼 꼿꼿이 마주섰는데 위아래의 둘레가 일정하고 서로 기대거나 받쳐주지도 아니며 치우치거나 기울지도 않았다. 바르고 고두며 단정하고 엄숙하며 교묘하고 화려하며 웅장하고 뛰어난데 탑 위로 어려있는 해와 구름 기운은 마치 수놓은 비단가도 같았다. 단양팔경 나날을 건너 하돈에서 묵었다. 이날은 40리를 지나왔다. 8월 16일 임수리 개다 해뜰 무렵에 길을 떠나 왕가형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황포령을 지날 때 한 소년 귀인을 볼 수 있었다. 나이는 20살 남짓한데 홍보석과 치유로 장식한 모자를 쓴 채 가라마를 타고 훌쩍 지나갔다. 그의 뒤를 30여명의 말탄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금빛 안장과 좋은 말, 깨끗하고 사치스러운 의복을 입고 있었다. 어떤 이는 활과 화살을 차고 어떤 이는 조총을 메고 어떤 이는 차그릇을 받들고 어떤 사람은 선로를 들고 번개처럼 달려가는데 물렀거라 하는 벽재 소리도 없이 다만 말발굽소리만이 요란할 뿐이었다. 뒤따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황제 폐하의 친족가 되시는 분으로서 그 존온은 예왕이시오라고 하였다. 그 뒤를 태평차가 따르는데 힘쎄 보이는 나기 세 마리가 끌고 있었다. 수레는 푸른 전으로 둘러쳐 있었는데 사면에는 유리로 창문을 내었고 지붕은 푸른 실로 만든 그물을 덮었으며 내 모서리에는 수실을 들이우고 있었다. 대개 귀한 사람이 타는 가마나 수레는 모두 이런 식으로 꾸며 신분에 따른 위험을 보이는 것이었다. 수레 내부는 휘장에 가려져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는데 돌연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레를 끄는 노새가 멈추어서서 오줌을 누는데 때마침 내가 탄 말도 오줌을 누웠다. 수레 안에 부인들이 북쪽 창문을 열고 다투듯이 얼굴을 내밀었다. 들어올린 머리는 구름이 어린 듯하고 영롱한 귀걸이는 별처럼 반짝이는데 금으로 만든 꽃, 푸른 빛깔의 구슬은 꿈속에서 보았던가. 요염하고 아름다운 자태는 낙수에 놀란 기러기와도 같았다. 잠시 후 그들은 창문을 닫고 호련히 떠나갔다. 여인은 모두 셋인데 예왕의 후궁이라고 하였다. 마곤자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은 80리를 지나왔다. 8월 17일 개해 1 날이 개고 따뜻하다. 새벽에 길을 떠나 청성령을 지났다. 장차 황제가 개주의 동릉에 간다고 하니 이미 길과 다리가 잘 닦여져 있었고 길 한가운데에는 천자가 거동하는 길이 다듬어져 있었다. 앞서 여러 군연에서 징발된 장정들이 동원되어 높은 곳은 깎고 팬 곳은 메워 넣으니 맷돌로 돌려갈고 흙손으로 다듬은 듯 마치 옷감을 펼쳐놓은 듯 하였다. 길을 따라 줄지어 표목을 세웠는데 구부러진 것이나 기운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치도의 폭은 두 길이었고 그 좌우의 길은 한 길 정도였다. 시경에서 노래하기를 숫돌처럼 평평한 큰 길이라고 하더니 지금 눈앞에 놓인 길이 바로 숫돌 같았다. 여기에 쓰여진 돈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흙과 물을 짊어진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훼손된 것을 보수하는데 한 번 말발굽만 찍어도 이내 달려와 다시 보수하였다. 또한 나무를 얼검해 사람들이 치도 위로 다니는 것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우리 일행은 꼭 나무를 넘어뜨리고 새끼줄을 끊어버리며 지나갔다. 나는 마블을 타일러 치도 밑으로 가게 하였다. 많은 이들이 공들인 길을 차마 함부로 훼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길 한편으로는 서너 발자국마다 빠짐없이 장벽 하나씩을 쌓아놓았다. 높이가 어깨에 작고 폭이 여섯자나 되었으니 성의 처척같이 보였다. 모든 다리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돌난간에는 철로 산의 따위를 조각하여 놓았는데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듯하였고 나무난간에는 단청이 그려져 눈부셨다. 강폭이 넓어지는 곳에는 가느다란 나무를 네모난 광주리처럼 엮어서 둘레 한 칸, 길이 한 길쯤 되게 만들고 강가에 잡석을 채우고 물속에 세워 다리 기둥을 삼았다. 나나 위에는 수십 척의 큰 배를 띄워 부교를 만들어 놓았다. 삼간방에서 아침을 지을 때 나는 전방에 들렀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어제 길 위에서 스치듯 만난 예왕은 이 전방과 위아래 사이인 간묘에서 묵고 있었다. 예왕을 따르던 말탄 사내들은 다른 전방으로 흩어져 떡, 고기, 술, 차 등을 사 먹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간묘를 구경하고 싶어졌기에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문에는 지키는 사람도 없었고 정원안도 조용하기만 해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애당초 예왕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정원 안에는 석류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키 작은 소나무가 용트림하고 있었다. 정원 안을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구경한 뒤 마루와 연결된 섬돌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미소년 하나가 모자를 벗고 맨머리를 드러낸 채 문 밖으로 나왔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웃으며 싱크하고 맞아들였다. 이는 대개 나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뜻이다. 나는 응답하기를 하오아 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안인사와 같은 뜻이다. 섬돌 위에는 무늬를 아로새긴 난간이 있고 난간 밑에는 의자 두 개가 붉은 탁자를 가운데 두고 놓여 있었다. 그는 내게 청하기를 쭈어저 라고 하였다. 주인이 손님을 보고 칭쭈어라고 하는 것은 청컨대 앉으시지요 라는 뜻이며 쭈어저 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라는 뜻이다. 또한 칭칭이라며 연심 부르는 것은 정중하고도 강곡한 표현이다. 내가 중국에서 지나쳐온 어떤 집이든지 그 주인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대체로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인 것이다. 그 소년은 모자를 벗고 편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 그가 주지승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니 그가 바로 예왕인 듯 하였다. 하지만 나는 아는 척하지 않은 채 덤덤이 바라보았고 그 역시 교만한 기색이나 기중한 티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 전체가 불구스름한 것이 해장술을 꽤 많이 마신 듯 하였다. 그는 제 손으로 두 잔을 따라 나에게 권하였다. 나는 두 잔을 연거푸 기울였다. 그가 내게 묻기를 만주말을 할 줄 아시오라고 하기에 나는 할 줄 모르라고 대답하였다. 갑자기 그는 난간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술을 토하기 시작하니 토해지는 술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가 고개를 돌려 문 안을 향해 량아 라고 외치니 늙은 황간 하나가 단비 가돋을 한 벌 가져와 예왕의 등을 덮어주며 내게 나가라고 손짓하였다. 나는 즉시 일어서서 나왔다. 고개를 돌려 난간 위를 바라보니 예왕은 난간에 의지한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행동거지가 경박하고 안색이 창백하여 위험 있는 몸가짐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것이 시정 잡배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밥을 먹은 뒤 즉시 길을 떠나 수십 일을 갔다. 뒤에 백여 명의 말탄 사람들이 멀리 산밑으로 달려갔다. 팔뚝에 사냥용 세매를 앉힌 십여 명이 일행으로부터 흩어져 골짜기로 들어갔다. 그 중 한 사람의 팔뚝에는 매우 큰 세매가 앉아 있었는데 그 다리가 마치 개의 뒷다리처럼 살쪄 있었다. 세매는 다리 부분까지 온통 누른 깃털로 뒤덮여 있었고 검은 비단을 머리에 씌워 앞을 못 보게 해놓았다. 이렇듯 사냥에 앞서 매와 세매의 족속들의 눈을 가린 까닭은 사냥감을 잘못 보고 퍼덕거리다가 다리를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오 용맹스러움이 사라지는 것을 방비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 눈의 날카로움을 기르고 간직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말에서 내려 모래밭에 앉고는 담뱃대를 툭툭 털어 피워 물었다. 활과 화살을 가진 말탄 사람 하나가 역시 말에서 내려 담뱃대를 꺼내고는 내게 불을 청하였다. 그에게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예왕께서 열다섯 살 된 황손과 열한 살 된 황손을 데리고 열하에서 연경으로 돌아가시다가 그 중도에서 사냥하시는 중이라오. 라고 하였다. 얼마나 잡았소이까 하고 묻자 대답하기를 3일 동안 사냥한 끝에 겨우 수리 한 마리 잡았다오. 라고 하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수수 때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말탄 사람 하나가 나는 듯이 달려나왔다. 화살을 시위에 먹인 채 안장에 바싹 엎드려 달리는데 그 얼굴이 옥설같이 희다. 담배를 피우던 자가 그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분이 열한 살 된 황손이라오. 라고 하였다. 그는 토끼 한 마리를 쫓으며 활을 겨누었는데 토끼가 모래 위를 달리다가 네 발을 모은 채 벌렁 넘어지니 말 달리는 속도가 빨랐던 탓에 맞추지 못하였다. 토끼가 다시 일어나 산 아래로 달아나니 백여필의 말이 에워싸며 쫓아갔다. 들판에서 피어오른 먼지가 하늘을 가릴 즈음 총소리가 번갈아 울려댔다. 그러다가 갑자기 포위를 풀고 가버리니 자욱한 먼지 속에서 한 무리가 잠시 맴도는 듯하다가 그 종족을 묘연히 감추었다. 토끼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타는 제주 하나는 어른이든 아이든 하늘이 내린 것이리라. 대체로 책문에서부터 연산강까지는 높은 산과 험한 고개가 많고 수목이 빽빽하여 온갖 짐승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요동에서부터 연경에 이르는 이천리 사이에는 위로 나는 새를 볼 수 없었고 아래로 달리는 짐승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장마와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벌레나 뱀을 발견할 수 없었고 우거진 숲을 지날 때에도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으며 두꺼비 역시 마찬가지였다. 벼가 누렇게 익어갈 무렵이었지만 참새 역시 보이지 않고 강가의 모래톱 부근에도 물새 한 마리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배기 숙제를 기리는 사당 앞에 나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갈매기 두 쌍을 볼 수 있었다. 무릎 까마귀 까치 솔개 따위는 어느 마을이건 쉽게 모여드는 법인데 연경에서만은 매우 드물게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들이 하늘을 가릴 듯이 흔한데 여기는 전혀 딴판인 것이다. 이번 여행을 떠나기 전 변방의 수렵지역에는 짐승들이 반드시 많으리라 생각하였다. 이제 새해의 여러 산들을 바라보자니 갈수록 민둥산이 되어가고 갈수록 짐승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간다. 나는 극가달기 오랑캐들이 수렵으로써 목숨을 유지하기 때문임을 확신하였다. 장차 그들은 어느 땅에서 말을 달리며 짐승을 쫓을 수 있을까. 짐승을 이렇게까지 남김없이 멸종시킨 것이 이치에 어긋난다면 짐승들이 별다른 습지가 있어 숨어들기라도 했단 말인가. 강의재가 제위 20년에 오대산으로 유랑 갔을 때 호랑이 한 마리가 숲속에서 뛰어나오자 황제가 직접 쏘아 죽인 일이 있었다. 당시 산소도호사 모기세와 안찰사 고의강이 황제에게 청하여 그곳의 이름을 석호천이라 하였고 그 호랑이의 가죽은 대문수원에 남겨 지금까지 전해온다. 또한 강의재는 친히 화살 서른대를 쏘아 29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하고 송정에서 사냥할 때에는 큰 호랑이를 3마리나 쏘아 죽였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그림으로 그려 민간에서 서로 사고파는데 가히 귀신 같은 활숨씨라 할 수 있다. 지금 여러 공자들이 사냥하는 것을 보니 그 날래고 호기로운 기상이 대체로 그들의 갑법임을 알 수 있었다. 만약 지금 수수밭으로부터 호랑이 한 마리가 뛰어나온다면 그들이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말리를 여행 온 나그네의 마음도 유쾌했을 것이 분명했으니 이것은 한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차가 말리장성 밖에 이르렀다. 산세를 따라 성을 지은 까닭에 성벽의 높이가 가지런하지 못하고 꾸불꾸불하였다. 성의 요충지에는 속이 텅 빈 대를 세웠는데 높이는 옌일곱길 너비는 열네댓길 정도 되었다. 대개 요충지에는 사오십 걸음에 하나씩 그리고 느슨한 곳에는 이백 걸음에 하나씩 대가 있었다. 하나의 대는 청나라 장수가 지휘하며 열 개의 대를 하나로 통갈하여 천총히 지휘하였다. 또한 일일이마다 방울을 달아 서로 들을 수 있게 하였고 한 사람이라도 수상한 것을 발견하면 좌우에서 봉화를 나누어 올려 수백 리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모두 청남궁이 남긴 계책이라고 한다. 사서에 의하면 옛날 육국대에도 역시 장성이 있었다. 조나라 이목은 흉노의 십여만기를 대파한 후에 첨남, 임호, 누번을 깨뜨리고 성을 쌓았다. 이때 대와 음산에서부터 고골에 이르기까지 요새를 만들고 운중, 안문, 대군 등의 고우를 설치한 것이다. 진나라는 의거를 멸하고 농서, 북지, 상군 등의 성을 쌓아 오랑캐를 막았다. 또 연나라는 동쪽 오랑캐를 깨뜨려 국토를 천리나 넓힌 뒤 역시 성을 쌓았는데 조양에서 양평까지 상곡, 어양, 우북평, 요동 등 여러 고우를 설치하였다. 다시 말하면 진, 연, 조, 세나라는 다른 시기와 다른 장소에 제각기 성을 쌓았지만 결국은 성들이 서로 연결되어 북쪽, 동쪽, 서쪽으로 뻗은 것이 이미 만리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뒤 진나라의 시왕이 제후들을 굴복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뒤 천자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는 몽염으로 하여금 장성을 쌓도록 하였는데 지리의 험함을 이용하여 요새를 구축한 것이 임조에서 요동까지 만리에 이르렀다. 생각해보자. 몽염이 단순히 성을 중수한 것인가? 아니면 연조의 옛성 위에다 세로의 장성을 쌓은 것인가? 몽염은 임조에서 시작하여 요동까지 이어졌다라고 하였는데 만리나 되는 성각을 지맥을 끊지 않고 쌓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삼하천이 북쪽 변방으로 가서 몽염이 쌓은 만리장성과 변방의 요새 관문을 살펴보고 산을 둘러 해자를 파고 골짜기를 메움해 백성들의 피와 땀을 가벼이 사용한 것을 질책하였다. 어쩌면 이 성은 정말로 몽염이 쌓은 것이며 연조의 옛성이 아닐지도 모른다. 성은 모두 벽돌로 쌓았는데 벽돌은 모두 한 거푸집에서 찍어낸 것처럼 두께와 크기에 있어서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었다. 성 아래의 대는 돌을 다듬어 쌓은 것으로 땅 속으로 다섯을 포겠고 땅 위로 셋을 포겠다고 하는데 간혹 무너진 곳도 찾아볼 수 있었다. 대의 두께는 다섯 길 정도였는데 흙은 썩지 않고 오직 벽돌을 석회로 발라 쌓은 것이다. 석회는 얇기가 종이 같아서 벽돌들이 겨우 붙어있는 모습이 마치 나무를 아교로 붙인 것 같아 보였다. 성의 안팎은 대표로 민 것처럼 매끄러운데 아래가 두껍고 위가 얇았다. 비록 대포나 충고로 공격한다 해도 부수기 어려울 듯 하였다. 바깥쪽의 벽돌들은 대부분 떨어졌지만 그 속에 쌓은 것은 여전히 건재하였다. 몸의 종독을 고치는 데에는 천년 묵은 석회에 초를 섞어 빚은 떡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전해진다. 오래 묵은 회로 말하자면 만리장성의 석회에 견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흔히들 사신의 행차에 부탁하여 이를 구하였다. 일찍이 나는 어린 시절에 주먹만큼 큼직한 석회 덩어리를 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지나오며 보았던 성들은 하나같이 쌓은 형태가 만리장성과 같아 석회가 종이징같이 얇으니 어디서 주먹만한 석회 덩어리를 구할 수 있겠는가. 또한 누가 변방까지 나와서 그것을 얻어오겠는가.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무너진 성강 아래를 지나다가 죽은 것이리라. 고북구에 도착하였다. 앞서 열하로 가기 위하여 이곳을 낯설 때에는 밤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두루 구경하지 못하였다. 지금은 한낮인지라 수역과 함께 모래밭에서 잠시 쉰 뒤에 곧바로 간문을 들어서니 말 수천 필이 간문을 메우고 있었다. 두 번째 간문에는 군졸 사오십 명이 칼을 차고 둘러서 있고 또 두 사람이 의자를 맞대고 앉아있었다. 나는 수역과 함께 말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다. 그들 두 사람은 기쁜 얼굴로 우리 앞으로 달려오더니 몸을 굽혀 읍하며 우리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한 명은 수종으로 장식한 관을 썼고 또 한 사람은 산으로 장식한 관을 썼는데 모두 그곳을 수비하는 참장이라고들 한다. 945년 석진 개운 2년의 일이다. 거란의 왕 덕강이 침입하여 호북구로 들어왔는데 출제가 태주를 취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때 거란주는 수레에 편히 앉은 채 거란의 기병대 천력이에게 명령을 내리니 천력이는 진군의 사면을 포위한 채 말에서 내려 진군이 설치한 방어용 울타리 녹각을 뽑아버린 후 들어갔다고 한다. 대체로 장성을 따라 구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의 수는 무려 수백에 달한다. 태원의 분수 북쪽에도 역시 호북구라는 지명이 있지만 덕강의 군사는 기양으로부터 북으로 향했다고 하니 그곳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유주 단주 부근에 호북구를 지났을 것이니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관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곳이 호북구가 아닌 고북구로 불리는 까닭은 당나라 때 황조의 선조 중 호라는 이름을 지닌 자가 있어 글자를 바꾸어 피한 것이다. 또한 송나라 사람이 쓴 사요 행정록에도 단주로부터 북쪽으로 80리를 가고 거기에서 다시 80리를 가서 호북구에 이르렀다 라고 하였으니 단주의 고북구가 바로 호북구였던 것이다. 송나라 선화 3년 금나라 군사가 요나라 군사를 물리친 곳도 고북구였다. 또 가정 2년 몽고가 금나라에 침략하여 고북구에 이르니 금나라 군사는 퇴각하여 거용간을 지켰다. 원나라 치화 원년에는 태정제의 아들인 아속길팔이 상도에서 임금이 되어 군사를 보냈는데 도를 나누어 연의 철천모가와 대도에서 싸울 때의 탈탈모가는 고북구를 지키다가 상도의 군대와 더불어 의홍에서 싸웠다. 1389년 명나라 홍무 22년 연왕이 황제의 명으로 내한 불화를 이도해서 공격할 때 이 고북구를 지났던 것이다. 1410년 영락 8년 고북구의 작은 문과 큰 문을 사람 하나 말 한필이 겨우 지나갈 수 있도록 막아버렸다. 지금의 관은 다섯 개의 견문으로 되어 있지만 막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살펴본 바 대저 이 관문은 천고의 전장이었으니 천하가 한 번 흔들릴 때마다 백골이 산처럼 쌓였다. 진실로 호북구라 할 만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제는 백여 년간이나 평화가 계속되었으니 사방 어디에 쏘고 병기를 부딪히고 채찍을 때리는 전쟁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뽕나무 샌나무는 빽빽하고 개와 닭소리는 요란하였다. 백성들은 근심 없이 편히 지내며 아이들을 낳아 기를 수 있으니 일찍이 한당 이래로 이런 태평성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청나라 황제가 무슨 덕을 베풀어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융성함이 극에 달하면 무너짐이 따르는 것은 피련의 이치일 것이다. 백성들이 난리에 시달린 것이 오래이니 아 앞으로의 붕괴와 와해가 걱정스러울 뿐이다. 고북구의 관은 산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비록 수많은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지만 오히려 큰 물을 볼 수 있었다. 금사를 살펴보면 1214년 정우 2년 조수가 흘러들어 큰 물이 잃었으니 고북구의 문에 달린 쇠장식이 떠내려갔다 라는 기록이 있다. 대개 오랑캐들이 중국을 침범했던 까닭은 그들의 땅이 상류에 자리 잡아 지세가 시류를 걸어놓은 듯하기 때문이다. 예부터 중국에는 두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홍수와 오랑캐가 바로 그것이다. 물을 다스렸던 우임금의 아버지 백곤의 재능과 식견은 오랑캐들의 중국을 침범하려는 의도를 알아차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유주와 기주를 개척하고 황산과 대군을 파헤쳐 구주의 물을 이끌어 사막을 일구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류에 자리 잡게 하여 오랑캐들을 제압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사악 또한 역시 곤의 이러한 제의를 옳게 여겨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라며 곤을 추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제의를 옳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요임금은 비록 물의 흐름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지만 곤의 주장이 너무 강경하여 반대하지 못했고 곤의 아들인 우 역시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지만 곤의 재주와 지혜가 매우 뛰어났기에 감히 간언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요임금의 이른바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에게 해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대개 곤의 사람 됨이 지나치게 강직하여 남의 말을 듣지 않아 이미 세운 뜻은 반드시 시행하고야 말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직 오랑캐만을 중국의 영원한 근심거리로 여겼을 뿐 땅덩어리가 물에 잠기는 것은 그 다음 문제로 여겼다. 그래서 지형을 가늠하지도 않고 공사비를 아끼지도 않은 채 흐름을 거스르도록 땅을 팠던 것이다. 이른바 물살이 역류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홍수라고 한다. 땅을 깎고 물길을 파며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씻어내기도 하는 와중에 지세가 점차로 높아졌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곤에게는 물을 막을 생각이 없었지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른바 백곤이 물길을 막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곤이 유독 무슨 마음으로 이처럼 거대한 물줄기를 막아 땅을 잠기게 하는 죄를 저질렀겠는가. 그리고 당시 요순시대의 현자 사악가 목은 무슨 이유로 한목소리로 곤을 추천했겠는가. 또한 요인금은 어찌하여 9년씩이나 참고 보면서 곤의 사업이 실패할 것을 기다렸다는 말인가. 아 만약 곤의 사업이 성공했더라면 중국은 오랑캐와 홍수를 동시에 막는 일거양득의 이익을 만세에 누렸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크나큰 공적과 위협은 마땅히 아들인 우인금의 위에 있었을 것이다. 이상은 내가 어린 시절 어떤 어른에게 들었던 물길을 메워 홍수를 냈던 백곤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그 지형을 보니 크게 이치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백은 그의 시에서 황하의 물이 하늘에 내리는 듯 라고 하였으니 대체로 이 말은 중국의 지형이 높아서 황하가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듯 흐른다는 뜻이었다. 관한의 전방에서 점심을 먹었다. 전방의 벽 위에는 황제가 공민이란 자에게 어필로 써서 하사한 칠원절구 한수가 걸려 있었다. 황제가 남방을 순시하고 곧장 열하로 북행할 때에 산동성 곡부의 공시 일족이 빠짐없이 나와서 황제를 맞이해 배활하였다. 이때 황제가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하사한 것이 바로 이 시였다. 공시문 중에 우두머리인 공민은 이에 발문을 지어 황제의 은덕과 영광을 용성이 포장하였다. 이것은 이미 돌에 새겨 널리 인쇄되었고 전방의 주인에게도 한 벌을 주었다고 한다. 시는 부잘 것 없는 내용이었지만 필체만은 제법 훌륭했다. 전방 주인이 내게 이것을 사라고 권하기에 시험삼아 그 가격을 한번 물어보니 은자 30량을 내라고 하였다. 식사를 마친 후 즉시 출발하여 세 번째 관문을 들어섰다. 관문 양쪽의 골짜기는 석벽이 깎은 듯 서 있고 그 가운데로는 수레 한 채가 지나갈 정도의 길이 그 아래에는 깊은 계곡물과 커다란 바위들이 쌓여있었다. 기공왕증과 정공부필이 거란의 사신으로 갈 때에도 역시 이 길을 지나갔다. 고북구에는 양쪽 가장자리로 험준한 절벽이 있고 그 가운데로 길이 나있는데 겨우 수레 하나가 지나갈 정도였다라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느 한적한 절에서 잠시 쉬는데 영빈 소철의 시가 새겨져 있었다. 어지러운 산 둘러있어 길없음을 의심했더니 좁은 길들 얽혀 얽혀 시내가에 늘어서 있네. 꿈속을 걸어걸어 촉도를 헤매는 듯. 송사를 살펴보면 원우연간 일찍이 소철이 그의 형 소동파를 대신하여 한림학사가 되었고 곧 예부상서의 권한을 지니고 거란의 사신으로 갔다. 그와 동행한 시독학사 왕사동은 소순과 소동파의 글은 물론 소철의 복룡부까지 외웠다라는 기록이 있다. 위의 신은 소철이 사신으로 갈 때 이곳을 지나치다가 썼을 것이다. 절에 살고 있는 중은 단지 둘 뿐이다. 뜰의 난간 밑에는 오미자 몇 마를 햇볕에 말리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몇 알갱이를 집어 입안에 넣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던 중 한놈이 돌연 크게 화를 내며 잡아먹을 듯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쳤다. 그 모습이 매우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났기에 나는 즉시 일어서서 난간 옆으로 비켜섰다. 일행 중에 말몰이꾼인 춘택이 담뱃불을 붙이려고 들어왔다가 때마침 그 광경을 보았다. 그는 크게 화를 내며 중놈에게 달려들어 소리치기를 우리 만인께서 더운 날씨에 갈증을 느끼셔서 이 자리에 가득히 많은 오미자 중에서 겨우 몇 알갱이를 씹으시며 갈증을 잊으시려 하는데 너 이 도둑놈 같은 중대가리 놈아 너는 양심도 없느냐 하늘 위에 더 높은 하늘이 있고 물 밑에 더 깊은 물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느냐 이 도둑놈아 당나귀 같이 높고 낮은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약고 귀한 것도 알아보지 못하여 이런 무례를 범하는구나 이 당나귀 같은 도둑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하니 그 중놈은 모자를 벗어 팽개치고 입에는 개거품을 문 채 어깨를 으쓱거리며 까치걸음으로 춘택에 앞으로 와서 소리치기를 내놈의 만임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늘 높은 거야 너나 무섭지 나는 무섭지 않아 제 아무리 간우 노야가 존귀하고 성스럽다 해도 또 팔짱신의 우두머리 태세가 문 앞에 와 있다 해도 난 하나도 두렵지 않아 라고 하였다 중놈이 이같이 나오자 춘택은 우선 그의 따귀를 한 대 때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온갖 상스러운 욕들을 퍼부었다 중놈은 뺨을 가리고 비틀거리며 안으로 달아났다 나는 큰소리로 춘택을 나무라며 문제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춘택은 분을 참지 못하고 시금덕거리며 당장이라도 중놈과 싸워 때려 죽일 기색이었다 다른 중 하나는 오히려 웃음을 머금은 채 부엉문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재편을 도우려 하지도 않고 싸움을 말리려 하지도 않았다 춘택이 아까의 중놈을 또 한 차례 때려 눕히고는 큰소리로 꾸짖기를 우리 만임께서 이 사실을 황제께 고하면 황제께서 너 같은 도종놈의 대가리를 쪼개버리든지 아니면 이 절간을 짓밟아 평지로 만들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니 중놈은 옷을 툭툭 털며 일어나 투덜거렸다 내 만임은 저 오미자를 공짜로 먹고도 모자라서 하인놈을 시켜 쇠그릇 같은 무지막지한 주먹으로 나를 때리니 이게 무슨 도리냐 하지만 그 기색을 살펴보면 점점 수그러들고 있는 듯 하였다 춘택은 더욱 성을 내며 꾸짖기를 뭐가 공짜냐 만임께서 드신 게 한 마리냐 한 대냐 겨우 눈꽃만한 하나를 가지고 우리 만임의 태산 같은 위험을 깎으려 드느냐 만일 황제 폐하께서 이 일을 들으신다면 내놈의 반들반들한 중대가리를 단숨에 쪼개버리실 것이다 우리 만임이 황제께 이 일을 아랠 수도 있는데 너 이놈아 내가 우리 만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너는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냐 라고 하였다 그 중놈은 기가 완전히 죽어 감히 대꾸조차 하지 못했다 춘택은 그 다음에도 몇 번이나 황제를 들먹이는 제 위세를 높였다 모르긴 몰라도 바로 이 순간 황제는 두기가 몹시 가려웠을 것이다 춘택은 말끝마다 황제를 들먹거리니 그가 황제의 위세에 힘입어 거드름을 피우는 꼴이야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배를 움켜잡고 자빠지게 할 정도로 우스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 욕심 많은 중놈은 정말로 두려워하여 황제 두자 듣기를 마치 천둥이나 귀신 소리로 여기는 듯 하였다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춘택은 벽돌 하나를 집어들고 중을 내리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두 중은 모두 달아나 숨는데 어쩐 일인지 웃고 있었다 이윽고 두 중은 각기 산사 열매를 들고 웃으며 다가와서 청심원을 달라고 하였다 애당초 그들이 이런 소란을 일으킨 것도 대개 청심원을 얻고자 함이었으니 그들의 심보를 헤아려 보면 괘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청심원 하나를 주자 수없이 머리를 조아렸으니 그들의 뻔뻔함이 이토록 심하였다 산사 열매는 크기가 살구만 한데 너무 쉬워서 먹을 수 없었다 예부터 성인들은 사양하는 것과 받는 것 취하는 것과 주는 것 사이에서 몹시 신중하고 삼가며 행동하였다 그들은 이르기를 의롭지 않다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남에게 주지 말고 의롭지 않다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남에게 받지 말라 라고 하였다 무릇 지푸라기 하나는 천하에서 가장 미미하고 가벼운 물건이어서 만물 중에서 꼽을 만한 존재가 못되었다 어찌 지푸라기 하나로서 사양하는 것과 받는 것 취하는 것과 주는 것에 대한 이치를 논할 수 있으랴 하지만 성인들은 이렇게 심하게 말하며 마치 여기에 커다란 염치와 커다란 의로움이 있는 것처럼 하였으니 나는 일찍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다 이제 오미자로 인해 발생한 일을 겪고 나니 성인들의 지푸라기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심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오호라 성인들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몇 알갱이의 오미자는 진실로 지푸라기 하나처럼 미미한 물건이다 그것이 저 욕심많은 중으로 하여금 내게 무례를 범하게 하였으니 이는 이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춘택과 중이 다투기 시작하였고 주먹질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또 그들이 싸울 때에는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피차간의 생사를 가리지 않았으니 이때에 이르러서 비록 몇 알갱이의 오미자였지만 그 화가 산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그러니 천하에서 가장 미미하고 가벼운 물건이라 이룰 수 없게 된 것이다 춘추시대에 종리에 살던 여자가 초나라 여자와 뽕잎을 놓고 다투다가 이 일이 번져 마침내 두 나라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 일을 지금과 비교한다면 몇 알갱이 오미자는 이미 성인이 말한 지푸라기 하나보다 클 뿐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초나라 여인의 뽕잎 다툼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만약 춘택과 중이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변이라도 생겼다면 군사를 일으켜 그 죄를 문책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일찍이 항문이 거칠고 얕아서 오얀나무 아래서 각근을 바로하고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는 오해를 사는데 삼가지 못했으니 이제는 스스로 오미자를 훔쳐먹었다는 치욕을 잇게 되었다 내 어찌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이기리요 길가에는 열하로 들어가는 빈수레가 햇볕 아래 수없이 늘어서 있었다 장차 황제가 주나 역주 부근을 시찰하는 이유로 그 행차의 짐을 실으러 가는 수레들이었다 수많은 낙타대가 물건을 싣고 나오고 있었다 낙타들은 대체로 크고 작은 차이가 없이 크기가 한결 같았는데 모두 엷은 흰 바탕에 은은한 누른빛이 감도는 짧은 털을 지니고 있었다 머리 모양은 말과 다름없고 눈은 양가 같으며 꼬리는 소같이 생겼는데 걸을 때에는 반드시 그 목을 움찔거리며 머리를 꼿꼿이 지켜드니 마치 하늘을 나는 백로처럼 보였다 무릎에는 두 마디가 튀어나왔고 발굽은 두굽으로 갈라져 있었다 걸음은 하깝고 울음소리는 거위 같다 옛날 당나라 현종 때의 장수 가서하니 서하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주사관이 항상 흰 낙타를 타고 하루에 500리를 달려 장안을 오고 갔다고 한다 또 945년 석진 개운 2년 부원경이 거란의 철료기를 크게 무찔렀을 때 거란의 임금은 아랫사람의 수레를 타고 도망쳤다 그때 덕강은 쫓아오는 병사들이 등 뒤까지 바짝 이르자 낙타로 바꿔 타고 달아났다고 한다 내가 지금 이 낙타들을 보니 느리고 둔하기 짝이 없다 아마도 덕강이 달아나면서 이놈들을 탔다면 쫓아오는 병사들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그가 탄 것은 진나라 거부 석계륜의 소처럼 빨리 달리는 놈이었겠지만 고려 태조 때 거란이 낙타 마흔마리를 보낸 적이 있었다 태조는 거란을 가리켜 도리를 모르는 나라라고 하고 낙타를 다리 밑에 묶어 놓았으니 낙타는 10여일 만에 모두 굶어 죽었다 거란이 비록 도리를 모르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낙타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낙타는 하루에 소금 몇 말과 꼴 열 단을 먹는다 우리나라 목축시설은 보잘것 없고 비좁으며 목동이라고 어린아이들밖에 없으니 낙타를 키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그를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하려고 해도 도시의 건물이 낫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문과 거리가 너무 비좁았으니 낙타가 다니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낙타는 우리나라에서 쓸모없는 동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태조가 낙타를 메워 놓았던 다리는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탁타라고 하며 개성 유수부에서 3리쯤 떨어진 곳에 있다 다리 곁에 돌을 세워 탁타교라고 새겼지만 그 지방 사람들은 탁타교라 부르지 않고 모두들 약대다리라고 부른다 그들의 방언에 약대는 탁타, 다리는 교량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또 잘못 전해져서 야다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가 처음 개성에 유랑 갔을 때 탁타교를 물어보았으나 어느 곳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어떤 말이 방언을 통해 아무런 뜻도 없이 변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오늘은 80리를 지나왔다 후략 경계록 경계록 서 나는 사신을 따라 북쪽으로 만리장성을 넘어 열하에 이르렀다 이 땅은 여름에 황제가 머무는 곳이지만 백성들은 여러 종족의 오랑캐들이 뒤섞여 있으니 함께 이야기할 만한 상대가 없었다 하지만 태학의 숙소를 잡아 머물게 되니 중국의 사대부들이 많이 태학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 역시 황제의 칠순을 축하하는 잔치에 참석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함께 한 관에 들어 밤낮으로 서로 만나게 되니 피차가 나그네의 몸인지라 어떤 때에는 손님이 되고 어떤 때에는 주인이 되어 엿새를 묻고 헤어지게 되었다 옛말에 이르기를 머리털이 희어지도록 사귀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새로 알게 된 것 같고 우연히 수레를 마주하더라도 서로 마음이 통하면 오래전부터 친해온 것 같다 라고 하였다 한마디라도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면 글을 소개하여 수록하니 이를 경계록이라 부르기로 한다 왕민호는 강소성 사람이다 나이가 54인데 사람 됨이 순박하고 검소하나 글재주는 글이 뛰어난 편이 못되었다 지난해에 승덕부에 태학을 세우는 일로 연경에 한 번 갔었고 금년봄에 공사가 끝났음을 고하니 황제가 친히 석체를 올리고 왕민호를 거인으로 삼아 지금 태학 안에서 글을 읽고 있는 것이었다 금년 4월 가고 회시가 열렸지만 그는 응시하지 않았다 또 8월 중에도 황제의 칠순을 맞이하여 거듭 회시가 열렸지만 역시 응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과거에 응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나이가 많기 때문이지요 머리가 허옇게 세워서 과장해 나가는 것은 선비로서의 수치가 아닙니까? 라고 하였다 왕민호는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호는 곡정이다 그와의 대화는 따로 곡정필담과 망약록에 실었다 키는 일곱 자가 넘었고 마주 앉아 있노라면 한숨을 쉴 때가 많아 자못 뜻을 얻지 못한 우울함을 엿볼 수 있었다 하나뿐인 하인과 서로 의지하는 듯했다 하루는 나를 정하여 식사를 함께 하였다 학성은 홉사람이다 자는 지정이고 호는 장성이다 현재는 산동도사였는데 비록 무인이기는 하지만 학문이 넓고 견문이 풍부하였다 팔적 장신인데 붉은 수염에 부리부리한 눈을 지니고 있었다 골상이 매우 건장하여 나와 함께 밤낮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피로한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그가 지은 저서는 대개 시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윤가전은 직내 박야 사람으로서 호는 형산이다 통봉대부 대리시경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는데 나이는 이른이었다 금년봄에 황제에게 글을 올려 물러나기를 청하였을 때 황제는 특별히 이품의 관복을 하사할 정도로 글을 총애하였다 시에 뛰어나고 서화에도 능했는데 그의 시는 정성시산에 많이 실려 있다 대청회전을 편찬할 때 한림학사로서 편수관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황제와 동갑이기 때문에 황제는 그를 더욱 아끼었다 그가 특별히 행제소에 불려가 연극을 구경한 후 황제에게 구요송을 지어받치니 황제는 크게 기뻐하여 81가지 극본 중에서 이 구요송을 가장 먼저 상연하게 하였다 또한 그는 황제의 평생 시벗이라고 한다 내게도 구요송 한 번을 주었는데 이는 대개 그 스스로 가능한 것이다 하루는 괴 안에서 부채 한 자루를 꺼내어 즉석에서 괴이한 바위와 우거진 대나무를 그린 뒤 그 위에 오온절구를 써서 내게 주었다 또한 주련도 써주었다 어느 날인가는 양 한 마리를 통째로 쪄놓고 왕거인과 나를 초청하여 함께 먹었다 그 밖에도 떡과 과일 등을 종일토록 내왔는데 이것은 그가 나를 위하여 베푼 것이었다 그의 키는 일곱 자가 넘었고 풍채는 고아하고 깨끗한데 두 눈동자는 유난히 밝았으니 안경이 없이도 능히 가는 서화를 그릴 수 있었다 비록 신살남짓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지만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세웠다 매우 소탈하고 온화하며 유쾌한 인물이었다 그는 나더러 부탁하기를 연경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서로 찾아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며 자기 집 위치를 적어주었다 또한 술을 끊고 여색을 멀리하라고 충고하여 주었다 내가 연경으로 돌아와 그에 대한 평을 들어보니 모두들 그를 당나라 시인 백거이에 견주었다 그는 이때 황제의 어가를 호정하여 역주로 간 후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으니 끝내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따로 고금의 악률과 역대의 칠한에 관하여 그와 논한 것은 망양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경순민은 자가 악루, 몽고 사람이었다 임금과 세자 앞에서 강론하는 강간으로 있는데 나이는 서른아홉 살이었다 키는 일곱 자가 넘고 얼굴은 희고 길쭉한 눈에 짙은 눈썹 팥뿌리 같은 손가락은 가히 미남자라고 할 만하였다 엿새를 한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한 번도 이야기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만주인과 한인을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내게 정답고 곡진하게 대해 주었건만 유독 이 사람만은 몹시 오만한 듯 하였다 추산은 산동 사람이다 그는 거인으로서 왕곡정과 더불어 태학에서 공부하는 몸이었다 이때 연경에서는 또 한 번의 회시가 열렸으니 태학에서 공부하던 선비 70명이 모두 소홀로 갔지만 왕추 두 사람만이 응시하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었다 추산은 사람 됨이 급하여 자주 관계하였으니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일이 없었다 모습이 예스럽고 괴상하며 행동이 거칠고 사나웠으니 사람들은 모두 그를 가리켜 미친 선비라고 하였고 그를 싫어하는 자가 많았다 기풍액은 만주 사람으로 자는 여천이다 현재 귀주 안찰사를 지내고 있으며 나이는 37살이다 본래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국에 들어가 살게 된 지 4대째가 되어 우리나라에서의 문벌과 조상을 알지 못하고 단지 본래의 성이 황실하는 것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키는 8척이나 되었고 얼굴이 희고 모습이 훌륭하며 위의를 잘 꾸몄다 또한 학문이 넓고 문장에 능하며 해악도 있었다 그는 불교를 배적함이 매우 준엄하였고 논리를 세우는 데에도 잠옥 고닫지만 사람 댐이 교만스럽고 자만심이 강하여 세상 모든 것이 안중에 없었다 태학사 이시오가 운기총독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기주 안찰사 해명이 200량의 뇌물을 바친 일이 발각되어 이시오는 잡혀 옥에 갇히고 해명은 간신히 죽음만을 면한 채 흑룡강으로 유배당하였다 이때 여천이 해명을 대신하여 안찰사가 되었다고 한다 나는 우연히 그의 처소를 둘러보다가 방 득현에서 누른 치를 한 상자 수십 개를 보았다 모두 텅 비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으나 아마도 황제의 만수절을 축하하기 위해 바친 곡물들을 담아온 상자인 듯 하였다 그는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가 이별에 미치자 문득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는 풍액이 화신에게 아부하여 해명을 가두고 대신 안찰사가 되었다 라고 하였다 나는 연경으로 돌아와 그의 집을 찾아보고 기주로 떠나는 그와 작별하였다 왕신은 자는 우신으로서 절강성 인하 사람이다 현재 광동의 안찰사로 있었다 그는 내 이름을 여천에게서 듣고 여천과 함께 나를 찾아왔다 여천이 마련한 자리에서 우리는 한눈에 마음이 기울어졌으니 마침내 오랜 벗처럼 되었다 키는 일곱 자가 넘는데 수염이 듬성듬성하고 얼굴이 검고 누추하여 별 위험이 없어 보였다 더구나 그는 도무지 차림새를 꾸미는 일이 없었다 나와 같은 해 같은 달에 낳는데 나보다 열 하루가 늦었다 나는 그에게 묻기를 서림 오영반께서는 잘 계시겠지요? 라고 하자 왕신이 대답하기를 오서림 선생께서는 오나라에서 존경받는 높은 선비이십니다 연세가 여든이 넘으셨지만 아직도 매우 건강하셔서 글을 쓰는데 심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또 묻기를 조음 육비께서도 안녕하신가요? 하니 그는 놀라며 말하기를 모를 일이로군요 조년께서는 오, 육 두 분을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대답하기를 조음께서 걸룡병술련 봄에 과거를 보러 연경에 머무셨을 때이지요 우리나라 홍대용이라는 선비한 사람이 여관에서 그분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시문과 서화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조음은 기이한 선비입니다 금년이 회갑인데 뜻을 얻지 못하고 강호를 떠돌며 시화를 천명으로 삼고 산수를 벗삼고 있지요 술을 마셔 크게 취하면 미친 듯이 노래하기도 하고 울분을 터뜨리며 마구 꾸짖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분노하고 꾸짖는답니까? 하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 그럼 구본과 엄가께서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으니 왕씨는 대답하기를 내가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단지 육 선생은 저와는 매우 친한 벗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육회원이라고 부르며 당백고 서문장의 견주기를 꺼리지 않습니다 그는 서울을 30년 동안 떠나지 않았으니 마음의 부기가 이미 극에 이르렀다거나 할까요? 저는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라 다만 풍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항상 찻잔 술잔을 벗삼아 산다고 하니 대개 뜻을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저처럼 세상에 번잡한 일에 골몰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요 라고 한 뒤 모레 다시 만나서 마음껏 즐겨봅시다 라고 하였다 여천이 그에게 말하기를 박공께서도 술을 잘하시니 당신이 아마도 야자수를 사야 할 것이요 라고 하였다 왕신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천이 또다시 연안께서는 양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땅콩을 즐겨 드신다오 라고 하니 왕신은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그를 전송하는데 여천이 나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야말로 해량이요 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의 주량이 대단하다는 말이었다 이튿날 왕신이 하인을 보내어 전하기를 내일은 부디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하지만 다음날 사신의 일행이 갑자기 연경으로 돌아가게 되니 다시 만나보지 못하였다 8호 회회도는 몽고 사람으로서 자는 부재 혼은 화정이다 현재 강간으로 있는데 나이는 마흔일곱이었다 그는 강의 황제의 외손으로 팔척키에 길고도 숱이 많은 수염 그리고 수척한 얼굴에는 누른 광대뼈가 우뚝하였다 그는 학문이 깊고도 넓었다 나는 그를 술집에서 만나보았는데 사람 댐이 잠옷 점잖고 덕에 있어 보였다 거느린 하인들도 삼십여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의 차림새나 말 안장 등이 모두 호화롭고 사치스러웠다 아마도 군대와 관련된 관직을 겸하고 있는 듯 하였으며 그 용모 또한 장수다웠다 호삼단은 승독부 민가의 소년이다 그는 날마다 아침 일찍 책을 끼고 태학에 와서 왕곡정에게 글을 배웠다 나이는 이제 열두 살인데 용모가 맑고 깨끗하여 속된 기운이 없으며 예도가 몸에 베어 행동거지가 찬찬하고 우아하였다 부사가 호삼단에게 복숭아를 주고 시를 지어보라고 하니 운을 청하여 즉석에서 지었다 문장에 이치가 있으며 유유함까지 갖추었으니 부사는 붓 두 자루를 상으로 내렸다 그러자 호삼단은 또 운을 청하고 시를 지어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하루는 사신들이 다 일찍 조정에 들어가니 방이 비어 나 혼자 있었다 그때 삼다가 찾아왔기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마침 망건을 벗고 누워 있었는데 삼다가 망건을 집어들고 자세히 바라보더니 꼬치꼬치 캐묻는데 몹시 번거로웠다 나는 그를 놀려줄 생각으로 오랑개 하나도 오히려 많은데 하물며 셋이야 오죽할까? 라고 하며 호삼다의 이름을 해석하여 놀렸다 그러자 삼다가 즉시 대꾸하기를 땅에는 두 임금이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를 적다고 합니까? 라고 하였으니 이는 왕이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중국 사람들은 음이 같으면 같은 글자로 사용하곤 하였다 그의 이 한마디 말로 비록 그 재주가 완전히 피어나지는 않았지만 뛰어나게 민첩하고 숙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간 박보수의 노세는 매우 컸는데 한 번은 이놈이 뛰쳐나와 정원을 돌면서 마구 날뛴 적이 있었다 이때 삼다가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턱 밑의 멱을 거머잡아 끌고 오니 노세는 머리를 떨구고 순순히 굴레를 받았다 하루는 정사가 큰 창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삼다가 종종걸음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정사는 삼다를 불러서 환약과 부채를 주니 삼다는 절하여 살해한 뒤 도리어 정사의 성품과 간품을 물었다 그의 당돌함이 이와 같았다 조수선은 강서성 신건 사람으로 자는 지산이다 현재 예부상서를 지내고 있으며 나이는 예순남짓하였다 얼마 전 나는 사신을 따라 이꼴하였을 때 대기실에서 조수선을 보았다 다음날 우연히 새로 세운 간우묘에 갔었다 동쪽 교체에서 훈장 하나가 아이들 내댓명을 가르치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이 안은 굉장히 넓군요 여기는 경대부가 몇 분이나 묻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 훈장이 답하기를 지금 예부의 조대인께서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종이와 먹을 빌려 명함을 쓴 뒤 조대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훈장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는 곧 섬돌 위로 나와서 손을 흔들며 오라고 하였다 섬돌 아래 다다르니 조공이 문 밖에 나와서 맞아주었다 그가 나를 이끌며 의자에 앉히기에 나는 앉기를 주저하며 사양하였다 하지만 조공은 기어코 내가 자리에 앉기를 청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공은 귀인이시고 소생은 멀고 외진 나라에서 온 보잘것 없는 선비입니다 그러니 감히 손님과 주인의 예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니 조공이 묻기를 당신은 공사로 중국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나는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상국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 그가 벼슬은 몇 품이신가요? 라고 묻기에 나는 선비입니다 사신을 따라 왔을 뿐 아무런 직책도 없지요 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급히 나를 이끌어 자리에 앉히고는 아무런 직책이 없으시다면 선생은 나의 귀한 손님입니다 내게는 나름대로 손님을 대접하는 예도가 있으니 선생은 굳이 사양치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묻기를 기국에서 선비를 선발하는 제도는 어떻습니까? 3년 만에 과시인 대비에서는 몇 사람이나 뽑고 시험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냅니까? 라고 하니 조공은 바야흐로 과거에 문제를 내는 모양이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안경을 꺼내 귀에 걸고 또 한편으로는 재빨리 글씨를 쓰곤 하였다 이때 갑자기 30여 명의 사람이 정가관으로 들어와 일자로 쭉 늘었었다 그들 중 이마가 벗겨진 한 사람이 한쪽 무릎을 꿇고 뭐라고 아래는데 그 태도가 매우 조심스러워 조공과의 거리가 10여 걸음이나 되는데도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손으로 입을 가렸다 조공은 그를 안은 채도 하지 않고 부지런히 붓을 올려 필담을 하며 단지 입으로만 그가 아래는 말에 대꾸하였다 이마가 벗겨진 사람은 일어났다 꿇어 앉았다 하면서 아래 길을 마친 뒤 의자 하나를 끌어다가 멀찌감치 동쪽 벽 아래 앉으니 늘어섰던 사람들은 일제히 물러갔다 잠시 후에는 뭐라고 아래였던 사람 역시 아무런 인사 없이 일어나 나가니 전가가니 다시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해졌다 이때 나는 조공과 마주 앉아 있었고 아까 내 명함을 전해준 훈장은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훈장은 나이가 신남짓하였는데 머리에는 풀모자를 쓴 채 우리가 필담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문득 한 사람이 명함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신수호남이란 글자가 보이고 그 다음 몇 자는 소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어사 윤적이라고 써 있었다 조공은 붓을 내던지고 일어나 손살같이 달려나갔고 훈장은 내 소매를 끌어당기는데 마치 자리를 피하라는 것 같았다 나는 훈장을 따라 나와 다시 그의 방으로 돌아와 잠시 기다렸다 이윽고 윤적이 조공과 함께 들어왔다가 이내 윤적이 앞서고 조공이 뒤따라 간우묘를 났었다 나는 그가 손님을 전송하고 의당 돌아오리라 생각하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괴이하게 여겨 훈장에게 물었더니 이미 대골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조공은 용모가 늙고 못생겼으며 전체적으로 초라하여 위의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됨은 단아하고 온화하였다 내가 연경으로 돌아와 보니 중국 사대부들이 조공을 매우 칭찬하여 말하기를 지산 선생의 문장과 학문은 당세의 으뜸이지요 라고 하며 송나라 문인 구양수에게 견주기를 마다지 않았다 장정옥이 명사를 찬수할 때 조공 역시 사국에 참여하였다 이 두 사람은 오랜 친구였기 때문이었다 그 뒤에 다시 간우묘에 들러보니 조공은 물론이거니와 그때의 훈장 역시 보이지 않았다 훈장의 이름을 잊어버린 탓에 기록하지 못하였고 단지 한인이라 여겨질 뿐이다 키가 매우 작았고 글과 글씨는 겨우 필담을 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오래 들여다보며 국리한 연우에라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다 왕산비는 민지방의 사람이다 나이는 스물다섯 살인데 윤영산을 모시는 사람이거나 혹은 기어천을 모시는 사람 같았다 얼굴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능히 그를 해석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그림도 잘 그렸다 황교문답 남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흔히 말하기를 나는 적국의 사정을 잘 엿보지 라고 하거나 혹은 나는 그 풍습을 잘 살피지 라고 한다 나는 절대로 그러한 말들을 믿지 않는다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찌 길거리에서 사람을 붙들고 대뜸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첫 번째로 안 믿는 이유이다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의사가 통할 리 없으니 이것이 두 번째로 안 믿는 이유이다 나라 안과 나라 밖이 서로 달라 스스로 행적을 드러내는 혐의를 입을 터이니 이것이 세 번째로 안 믿는 이유이다 말이 겉돌면 그 실정을 알 수 없고 깊이 파고들면 그들이 꺼리는 것을 건드리게 될 것이니 이것이 네 번째로 안 믿는 이유이다 묻지 않을 것을 물으면 정탐하는 듯한 행동이 되니 이것이 다섯 번째로 안 믿는 이유이다 합당한 지위에 있지 않으면 바로잡기를 꿰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도리인데 하물며 남의 나라에서는 어떠하겠는가 어떤 나라이든 그 그만한 것을 알아보고 나서야 들어가는 것이 남의 나라에 사는 도리인데 하물며 중국은 어떠하겠는가 이것이 여섯 번째로 안 믿는 이유이다 중국의 장수나 재상들이 어짐과 어질지 못함 풍속의 정숙함과 문란함 만주인과 한인의 쓰여짐과 소외됨은 물론이거니와 명나라의 옛 사실 등은 더욱 물어볼 수 없는 일이다 아니 비단 물어볼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묻는다 한들 저들은 대답할 수 없으며 또 감히 대답해서도 안 된다 이야기가 돈, 곡식, 군사, 산천의 형세 등에 이르면 마치 큰 관계가 없을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역시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저들은 반드시 의심하고 괴이하게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돈과 곡식은 그 나라의 허실에 관계되는 것이고 군사는 그 나라의 강약에 관계되는 것이며 산천의 형세는 험준하고 중요한 요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묻거나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옛사람들은 말로써 묻고 대답하는 것 외에 따로 얻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 교량을 보거나 밤의 시각을 알리기 위해 치는 경고를 들음으로써 예절의 높낮이를 점칠 수 있었고 시를 모아 보거나 음악을 들음으로써 시장 물건값의 고화를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옛사람이 지녔던 지혜와 재주는 지니지 못한 주제에 한갓 하찮은 글이나 한두 마디 말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사해가 넓고도 커서 그 끝을 볼 수 없음에랴 내가 열하에 이르러 조용히 살핀 바 천하의 형세 다섯 가지를 발견하였다 황제는 해마다 열하에 가서 머무른다 열하는 만리장성 밖 황량하고 궁벽한 땅이다 그렇다면 천자는 무엇 때문에 애써 이 변방에 황량하고 궁벽한 땅에서 머무는 것일까 그 명분이야 더위를 피한다는 것이지만 그 실제는 천자가 몸소 변방을 수비하는 것이다 그러니 몽고가 얼마나 강한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황제가 서번의 승왕을 맞아다가 스승으로 삼고 황금으로 정각을 세워 그를 거쳐하게 하였다 천자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애써서 분해 넘치는 대접을 하는 것일까 그 명분이야 스승에 대한 예법이지만 그 실제는 서번의 지도자를 황금 정각 안에 가두어두고 하루라도 나라가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서번이 몽고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 두 가지 일은 황제의 마음 속에 이미 큰 고통인 것이다 여러 사람의 글은 비단 대단치 않고 몇 줄 안 되는 편지라 하더라도 반드시 열성조의 궁덕을 과장하고 지금 황제의 은혜에 감격하는 말을 늘어놓는다 이런 것들은 거의가 한인의 글이다 이는 대체로 그들이 중국의 유민임을 자처한 탓에 항상 만주족에게 화를 당하지나 않을까 근심하고 혐의를 입지 않을까 경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입만 벌리면 황제를 칭송하고 분만 들면 황제에게 아첨하며 스스로 지금 세상과 어긋나지 않음을 내부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한인의 마음 또한 괴로운 것이다 여기 사람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해보면 비록 대수롭지 않은 수작이라 하더라도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는 곧 태워 한 조각의 글도 남겨놓지 않는다 이는 비단 한인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만주인은 더욱 심하다 만주인은 거의 다 관직이 있어 황제의 측근으로 있는 탓에 법령이 엄하고 가혹함을 더욱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인의 마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중국을 법으로 금하며 통치하는 만주인의 마음 또한 괴로운 것이다 가게에서 파는 벼루 하나의 값이 백량을 넘지 않는 것이 없다 오호라 천하에 변란이 있으면 주옥이 땅바닥에 굴러도 주워 갖는 자가 없고 천하가 태평하면 기와나 벽돌이 땅속에 묻혀 있어도 기어코 캐내고야 만다 부유하고 귀한 사람은 주옥을 예사로 지니고 보여주겠지만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거두어 감출 것이다 담백하게 감상하는 사람은 우연히 한번 문질러보겠지만 어리석고 둔한 사람은 발이 부르투도록 분주히 찾아다닌다 그들은 밥 갈다가 쟁기에 걸려 나온 것 낚시질하다 낚시대에 걸려 올라온 것 심지어 시체 섞는 냄새가 뱀 것까지도 가리지 않고 천하의 보배로 여긴다 그러니 천하의 보배를 감상하는 마음 또한 괴로운 것이다 그렇다면 한 조각 돌덩이도 천하의 대세를 점치는 데 부족함이 없으니 하물며 천하의 괴로운 심정이 돌보다 큰 것에 있으미랴 이제 반선에 관한 나머지 이야기를 기록하여 황교문답이라 이름한다 내가 찰심윤포에서 먼저 숙소로 돌아오니 지정이 나를 맞이하여 묻기를 선생님께서 만나신 활불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라고 하였다 내가 공께서 아직 못 보셨습니까? 라고 되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활불은 깊고도 삼엄한 곳에 거쳐하고 있어서 아무나 만나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신통한 법술이 있어서 사람들의 뱃속까지 훤히 들여다본다고 하지요 그는 처소에 보물거울을 하나 걸어두고 있습니다 가늠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푸른빛으로 비치고 탐내어 도둑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검은빛으로 비치고 위험한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흰빛으로 비치는데 오직 충성되고 효성스러우며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공경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붉은빛 노을의 누른빛으로 비치어 오색 구름이나 우담화 같은 것이 거울 위에 서린다고 합니다 이 오색의 거울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진시황의 사람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다는 신령스러운 거울을 흉내내어 그의 말을 신비스럽게 꾸미려는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조담경 또한 정사에는 전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정이 묻기를 활불이 있는 곳 벽에 그 거울이 걸려있지 않던가요? 라고 하기에 나는 오색의 거울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다섯 글자에 동그라미를 친 뒤 말하기를 공이야 원래 푸르고 검고 흰 세 가지 마음이 없으신데 어찌하여 그 거울을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지정이 대답하기를 법화경이니 능원경이니 하는 여러 경전의 개는 하나같이 위협하기를 그 경전을 공경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고 합니다 거듭 증거를 대며 비난하니 중생들은 두려워하며 억지로 선한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대개 그 거울과 마찬가지겠죠 거울은 글자 없는 경전이요 경전은 구리로 만들지 않은 거울입니다 내가 설령 열흘 동안 정결한 음식을 먹고 또 열흘 동안 목욕을 한다고 해도 마음이 터럭 하나 없이 깨끗할 수는 없겠지요 어떻게 세 가지 빛깔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그 말을 쓴 종이를 찢어 불 속에 던져버렸다 지정이 다시 말하기를 활불은 참으로 신통합니다 활불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모자를 벗고 머리를 조아릴 때 활불이 친히 손으로 그 정수리를 쓸어주며 웃음을 머금으면 그는 큰 복을 받지요 또 활불이 웃지 않으면 복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만일 활불이 눈을 감는다면 그는 크게 두려워하며 향을 사르고 참회해야 합니다 그가 죄를 저지른 한을 뼈에 사무치도록 잊지 않으면 그 죄와 과실이 저절로 소멸되고 다시는 나쁜 일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활불이 말로 가르쳐 훈계하지 않고 단지 손을 한 번 뻗는 데에도 이와 같은 공덕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황제의 형제나 아들이며 부마는 아침마다 머리를 조아려 활불을 예배하지만 외부 사람이나 서품들은 진실로 만나보기 어렵지요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활불의 내력에 관해 물으니 지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걸릉 40년 무렵 서쪽 지방 사람들은 너도나도 떠들기를 활불 법왕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하였지요 혹은 말하기를 법왕은 능히 40세 전신의 일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몽고의 48부족은 모두 강하지만 그 중 서번이 가장 두렵습니다 또 서번의 여러 나라들은 활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활불이란 곧 장리대보 법왕입니다 전조인 명나라 때 양삼보와 중지광, 오향, 하객 등 여러 명이 서역의 여러 불교국들을 두루 돌아다닌 일이 있지요 그 중 오사장이란 나라는 중국에서 만열이나 떨어져 있는데 그 나라에는 대보 법왕과 소보 법왕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번갈아 가며 남의 몸을 빌려 환생한다고 하는데 모두 도와 법을 갖추고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신성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활불이 바로 옛날 원나라 때 서천의 승려로서 황제의 스승이 된 파사팔의 후신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내각 연공이 여섯째 황제를 모시고 서장으로 갔었습니다 법가와 의장을 갖추어 가지고 활불을 모시러 간 것이지요 활불은 황제의 소중한 신하가 자기를 맞으러 올 것과 그들이 연경을 떠나는 날짜 그리고 그 신하의 이름이 암흑애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거쳐하는 곳은 모두 황금으로 지붕을 하여 그 사치하고 화려함이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하더라고 합니다 그가 중국으로 오는 도중에서도 여러 가지 신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오는 여러 나라의 번항들 중에는 몸을 불사르는 사람, 머리를 태우는 사람 손가락을 끊는 사람, 살갗을 베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리석은 백성 중에 그 부모에게 불효하던 자가 있었는데 한 번 활불을 본 뒤 갑자기 효심이 생겼다고 하지요 그 아비가 괴상한 병이 들었는데 칼로서 스스로의 왼쪽 옆구리를 찍고 간 한쪽을 뗀 뒤 이를 끓여 아비에게 먹였답니다 그러자 아비의 병은 즉시 완쾌되었고 불구자의 왼쪽 옆구리도 그 자리에서 말끔히 암으로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황제 폐하께서는 그의 마을에 정문을 세워주시고 부역을 면하게 해주셨지요 산서지방에 사는 어떤 어리석은 자는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한 푼의 돈을 쓰는 것에도 인색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길에서 활불을 멀찌감찌 예배하고는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 마침내 십만금을 들여 불탑을 위한 털을 세웠으니 활불의 궁덕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는 물을 만나도 다리 위로 건너거나 배를 타려 하지 않고 맨발로 물을 밟고 건넙니다 그래도 물결은 그의 발목을 빠뜨리지 않으니 남보다 먼저 저편 언덕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행차가 지나가는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길바닥에 엎드려 꼬리를 흔들고 있더랍니다 황자가 화살을 뽑아 쏘려고 하자 활불은 그를 만료하고 수레에서 내려 호랑이를 타일렀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그의 옷깃을 물어 당기며 마치 무엇인가를 호소하는 듯하더니 이내 남쪽으로 가더랍니다 활불이 호랑이를 따라가니 그 바위굴 속에서 한 호랑이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대가리가 둘 달린 큰 뱀이 호랑이 굴을 둘러싸고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대가리는 암호랑이로 하여금 젖을 먹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다른 대가리는 숯호랑이가 다가오지 못하게 맞고 있으니 호랑이는 그 날카로운 어금니와 발톱으로도 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슬피 울며 기진해 있었습니다 이에 활불이 지팡이를 들어 주문을 외우니 뱀은 스스로 두 대가리를 바위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뱀의 머릿속에는 큰 구슬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 빛이 밤을 낮처럼 환히 밝혔다고 합니다 활불은 그 중 하나를 황자에게 바치고 또 하나를 학사에게 바쳤습니다 은혜를 입은 호랑이가 열흘 동안이나 활불의 가마를 호의하며 공손하게 구니 황자는 호랑이를 아주 데리고 갈 욕심에 우리에 가두려고 했지요 활불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린 후 호랑이에게 몇 마디 타일러 경계하자 호랑이는 머리를 조아리고는 이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 법술의 신통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 두 개의 구슬은 황제에게 바쳐져 임금이 타는 수레의 장식물이 되었습니다 큰 물이나 가뭄이 들었을 때 또는 전염병이 돌 때가 되면 신비로운 물건이 되어 그 영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내가 묻기를 활불의 전생에서의 일이란 비유하자면 회나무 잎에 푸른 벌레가 꿀벌집을 뚫고 들어가 벌의 새끼가 되고 큰 송충이가 표범 같은 얼룩무늬를 벗고 범나비가 되고 뇌가 나방이 되고 군뱅이가 매미가 되고 비둘기가 매가 되고 매가 꽁이 되고 꽁이 조개가 되고 닭이 뱀이 되고 뱀이 거북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불성을 지니고 있어서 변화한 몸으로써 그 전생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장주가 나비의 꿈에서 놀라 깨어난 것처럼 꿈과 현실이 서로 달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과 같이 윤회를 통해 새로 태어나는 것도 전생과 후생이 서로 무관하지 않을까요 만약 할불처럼 전생의 일을 환히 깨뜨려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생에 이 몸이 아무 대 아무 개의 아들로 살다가 죽은 후 금생에 이 몸이 다시 아무 대 아무 개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겠지요 또 전생의 부모와 금생의 부모가 지금껏 모두 아무 탈이 없으시다면 넓고도 크신 자비로 역력히 알아보시고 제각기 아무 개야 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만일 세상이 모두 이렇다면 장차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은혜롭게 여길 것입니까 또 슬픔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지정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슬픔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글에 동그라미를 쳤다 이때 갑자기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지정이 글 쓰던 종이를 급히 구겨서 손에 거머쥐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함께 묶고 있는 왕민호였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은 역시 왕군과 함께 묶고 있는 추사였다 다들 거인으로 만리장성 밖에서 머물고 있던 중이었다 지난해 연경의 제도를 본따 열하에도 태학이 새로 설치되었다 두 사람은 바로 이 태학에서 공부를 하는 중인데 지금 나를 만나러 온 것이다 지정이 두 손님에게 한참 동안을 모으라 이야기하는데 그 음조가 마치 글을 외우는 듯 하였다 두 손님은 한편으로는 지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탁자 위에 동그라미 친 부분을 짚어내려갔다 내가 한 말을 지정에 읽어서 알려주는 듯했다 왕거인이 내 성명과 자와 호를 써서 추거인에게 보여주었다 왕거인과는 안면이 있지만 추거인은 초면이기 때문이다 추생이 묻기를 귀국에서는 불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하기에 남북조 시대에 신라 법풍왕 무렵 때의 중아도가 처음으로 신라에 들여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가 또 귀국의 사대부들은 유교 불교 도교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숭상합니까 라고 묻기에 사실 신라 고려 때에는 비록 어진 선비라 하더라도 불교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요 하지만 조선이 공국한 후 400년 동안에는 비록 어리석은 선비라 하더라도 오로지 공자의 교를 외우고 익힐 따름입니다 비록 나라 안에 이름난 산에는 전대에 세운 정사 가람 명찰 등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이미 황폐하고 퇴락하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중들도 모두 천박한 무래배들이라서 다만 종이를 뜨고 집신을 삶는 것으로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름이야 비록 중이라고 하지만 눈이 있어도 경전을 알아보지 못하니 누가 배척할 것도 없이 스스로 그 교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원래 도교가 없었습니다 물론 도간도 없고요 그러므로 이른바 이단의 교는 애써 법을 정해서 금지하지 않아도 나라 안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추생이 말하기를 천하에 찾기 힘든 안락한 나라군요 이단의 해악에 관해서는 성인이 이미 근심하여 말씀하기를 장차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게 되리라 라고 하였지요 그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과한 말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산속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도사가 왕왕 있어 어린아이를 기르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남자의 양기를 지닌 동자를 쪄서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하여 밤에도 괴짝 속에 감추어두고 혹시 잃어버릴까 걱정한다고 합니다 해당성이나 부에서는 그들을 색출하여 잡아들이기도 하고 도간을 불태우기도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이름을 고치고 승적에 올려 그 몸을 절에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중비술이나 나쁜 종기를 고치는 기이한 처방 등은 모두 가난한 도사가 만들어낸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즐겨 그들을 따르며 몰래 그 술법을 배우려 하니 그 회개함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선종 불교가 이미 그 본래의 가르침으로부터 어긋났으니 악루가 중의 이름의 도사의 실체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악루는 몽고 사람인 경순미의 자이다 그가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중의 이름의 도사의 실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일전에 나는 이 이야기를 지정에게 들려주었는데 지정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추생에게 이야기한 모양이다 추생이 다시 말하기를 지금 선생께서는 이에 대해서 묻지 않고 오히려 신승에 대해서 물으시는군요 우리나라 풍속이 이단의 학문을 숭상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부터 신승이 없으니 진실로 대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곁에서 왕군이 말하기를 이단 중에도 또 이단이 있어서 도리어 그 자신의 도까지 해치는 자가 있지요 제 친구 추공은 단지 기국의 유교와 불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자 하여 드린 말입니다 라고 하였고 추생 또한 왕공의 말대로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내가 대묻기를 비록 중의 이름은 들었지만 내가 어찌 능히 유교와 불교의 다름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더니 추생이 다시 묻기를 유문 중에는 또한 도학과 이학의 감옥이 있는데 기국의 유문에도 역시 이러한 감옥이 있는지요? 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성문의 가르침에는 덕행, 언어, 정사, 문학이 있으며 이것을 일관하는 도는 다만 한 가지 이치일 뿐입니다 이를 배우고 이를 묻고 하는 것이 곧 학문일진데 어찌 유문에다 다른가를 베풀어 도학이니 이학이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추생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선생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공자의 일은명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은 것이 인과효에 지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후세에 와서는 그렇지 아니하여 제자가 처음 와서 책을 펴면 대뜻 묻는 것이 이기설이고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자리에 오르면 문득 대답하는 것이 성명설입니다 지금의 학자는 학문이 하늘과 인간을 깨뚜르면서도 한 고을은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또한 이치로는 솔개가 나는 것과 물고기가 뛰는 것을 잘 살펴 알면서도 한 가지 사리는 능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학문을 하는 일을 소위 이학 선생이라고 하지요 또 시골 글방에서는 기품과 성질이 고루하고 행동이 꽉 막히고 괴팍해도 조금만 경전을 배우고 약간만 글귀의 해석을 알면 어엿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묻고 썩은 맛을 숙속이라 하고 다 떨어진 옷을 구갈이라 하며 자막의 고집을 도리어 정도를 지킨 것이라 하고 호강의 처세를 스스로 중룡을 지킨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학문을 하는 일을 도학군자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오히려 말할 것이 못됩니다 옛날의 이단은 묵가에서 도망하여 육아로 돌아오기도 하고 육아에서 도망하여 양가로 돌아가기도 해서 서로 반목하여 등을 지고 속으로 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유학자들은 죽을 때까지 재고장에서 나오지 않고 차지한 위치를 독점하고는 더욱 육경만을 공부해서 그 벽을 튼튼하게 하고 때가 바뀌면 여러 가지 학설을 뒤섞어서 새로운 학문이라 내세우지요 절반은 주자를 나머지 절반은 육산산을 주인으로 섬겨 그 안으로 몸을 감추고 머리를 내밀었다가 숨었다가 합니다 존벌레를 길러 여우와 지로 만드는 데에는 고증악을 그 근거지로 삼고 천리를 달리는 준말을 억눌러 둔한 말로 만드는 데에는 훈고악을 그 입에 물리는 제갈로 삼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싸우다가도 상대방의 강력한 공격을 만나 그 형세가 불리하면 서슴없이 말해서 내려 두 무릎을 꿇고 결박을 받는 것이 지금의 유학자들입니다 참으로 두렵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의 유학을 배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열어 이단의 학문을 재창하는 이가 있다면 저는 천리를 마다 않고 먹을 것을 짊어지고 찾아가 스승으로 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생의 말씀을 듣고 나니 확연히 정도를 지키는 것이라 저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프게 합니다 라고 하였다 추생을 살펴보니 용모는 의젓하나 말을 함부로 하여 나를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하였다 말이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가 없어서 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말하기를 이단의 학문을 배척하는 선생의 말씀에 참으로 탐복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군요 그러나 도리어 그처럼 조롱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저는 바다 한쪽 구석에서 태어나서 보고 들은 것이 별로 없고 학문도 보잘 것 없으니 학식과 견식이 높은 사람의 웃음걸이 되는 것은 진실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군자의 덕과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카께서는 공자를 모신 사당에 몸담고 계시면서 이단의 학문을 배우고자 하신다고요 만약 그 말씀이 진정이라면 상국은 천하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며 그 말씀이 농담이라면 외국의 한 변변찮은 선비를 희롱하시는 것이니 먼 곳에서 온 사람을 친근히 대하는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추생이 말하기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침 마음속에 격한 생각이 있던 참이라 무의식 중에 말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을 하다가 이렇게 선생께 죄를 지었으니 저는 감히 오래 선생을 모시고 앉아있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의자에서 일어나 머리를 좋아하려 사과하였다 왕군이 말하기를 이 친구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선생께서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이 단을 배우고 싶다고 한 말은 구의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서로 크게 웃었다 나 역시 따라 웃기는 했지만 마음이 끝내 개운해지지는 않았다 구의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비유는 나로 하여금 더욱 부끄럽고 한스러운 생각이 들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추생이 선생께서 이번에 오신 것은 오로지 서번의 부처를 배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황제의 단위를 축하하러 오신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때 지정은 잠시 문 밖에 나가 있었다 나는 추생에게 대답하기를 오로지 황제 폐하의 칠순 경사를 축하하러 왔습니다 만약 조칙이 없었다면 어찌 열하에까지 왔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활부를 만나보았지만 이 역시 황제 폐하의 분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니 왕군이 덧붙이기를 박 선생은 사신이 아니시고 가문의 형님 대신은 정사대인을 따라 상국을 구경하러 오신 것이지요 라고 하였다 추공은 물구름이 나를 바라보더니 한참 만에 묻기를 선생께서 이번에 오셔서 다민이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내가 되묻기를 다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추생은 량년 진가가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왕생은 안색이 변해 추생과 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다툼을 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의 기색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왕생이 추공을 책망하는 모양이었다 이때 지정이 자리에 돌아와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문답한 종이를 보았다 그는 황급히 손으로 찢어 입에 넣어 씹으면서 추생을 바라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내가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는 틈을 타서 입으로 나를 가리키며 추생에게 눈짓을 하다가 우연히 내 눈과 마주쳤다 그는 몹시 부끄러워하는 기색이더니 이내 차를 내어오라 하고는 귀국의 말은 왜 그렇게 작습니까 라고 말머리를 돌렸다 내가 말랐는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더니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지정이 말하기를 소는 소와 음이 같으므로 모두 소자로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제서야 나는 나라가 작으니까 가축도 역시 따라서 작은 것이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반선의 내력을 자세히 알고 싶었으나 추생의 한 말에 무슨 까닭이 있는 모양이고 왕생과 지정 두 사람도 매우 꺼리는 것 같아서 좀처럼 물어볼 수 없었다 추생은 차를 마시자 곧 돌아갔다 지정은 다른 일이 있었고 나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니 왕군도 나를 따라 나왔다 하루는 내가 형산을 찾아갔는데 그는 이끌하여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지정을 찾아가니 방이 텅 비고 아무도 없었다 그냥 발길을 돌려 나오는데 지정이 외출했다가 때마침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몹시 반가워하며 손을 잡고 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모자를 벗어 벽에 걸더니 한편으로는 차를 내어오라 이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게 말하기를 추거인은 미친 사람이니 선생은 그를 다시는 만나려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내가 묻기를 어찌하여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 지정은 대답하기를 그의 뱃속에는 관계하는 생각만이 가득 차 있어서 남과 함께 이야기할 때에는 좀처럼 지려고 하지 않고 또 곧잘 욕도 하고 꾸짖기도 합니다 일전에도 혹시 노약께서 그의 거칠고 어리석은 성질을 잘 모르시고 그에게 주먹을 먹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저는 도저히 그의 관계에 이르지 못하겠군요 라고 하였더니 지정이 말하기를 저만 해도 그의 우둔함을 따르지는 못하겠지요 라고 하여 함께 크게 웃었다 내가 묻기를 활불이 양년의 후신이라는 것을 무슨 까닭으로 그처럼 꺼리고 숨기셨습니까 라고 묻자 지정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미치강이 추생이 양년을 끌어다가 활불을 욕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짐짐 묻기를 양년이란 어떤 욕입니까 그러니까 지정은 우울한 얼굴로 말하기를 차마 말할 수도 없고 또 차마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오륜을 잊어버린 자니 거강꾼이니 하는 따위와 같이 몹시 나쁜 욕입니까 라고 물었다 지정은 손을 가로져 말하기를 아닙니다 양년은 본시 서본의 중입니다 그는 원나라 때 중국에 돌아와 송나라 옛 황제들의 능을 파헤쳤는데 그 혹독함이 전쟁 때보다도 더하였지요 그는 이로 인하여 보혹을 산더미처럼 모았다 합니다 또한 그는 기이한 요술과 산조차 쪽에는 보검이 있다고 합니다 주문을 외우고 한 번 내리치면 비록 남산에 석과 갈에 제아무리 깊이 묻힌 것이라 해도 당장에 열리지 않는 것이 없지요 금으로 만든 오리며 옥으로 만든 물고기가 땅을 헤치고 스스로 뛰쳐나오고 구슬로 꾸민 겉저고리며 옥으로 만든 상자가 낭자하게 드러나며 심지어 시체를 매달아 수은을 짜내고 볼을 후벼 구슬을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할 때 반드시 밥을 지어 곰보 양년에게 바칠 놈이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활불이 서번 사람이므로 추생이 양년을 끌어다가 욕한 것이지 활불이 양년의 후신이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묻기를 그럼 무엇 때문에 활불을 그처럼 마구 욕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자 지정이 대답하기를 그는 유학을 어부로 삼기에 활불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라고 하였다 그가 만약 유학을 어부로 삼는다면 먼저 뻔에는 또 무슨 까닭으로 유학자를 욕했을까요 라고 다시 묻자 지정은 그러니까 그는 미친 사람이지요 그는 하늘의 천둥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라의 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인을 욕하고 어떤 때에는 부처를 욕합니다 오직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욕하고 나야 머리끝까지 치밀었던 성깔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나서 지정이 묻기를 그런데 기국의 능칭과 분묘의 제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였다 나는 대답하기를 비록 옛날의 예법을 본받기는 하지만 나라의 풍속이 검수함을 숭상하는 탓에 보호 같은 것을 함께 묻지는 않습니다 위로 공경과 기인으로부터 아래로 필부나 서인에 이르기까지 상의나 장례 제도는 모두 문공의 가래를 따르지요 또한 땅이 구석진 곳에 있는 탓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지 않으니 무덤이 파헤쳐지는 우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라고 하였다 지정은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즐거운 나라 즐거운 땅에 즐겁게 살다가 즐겁게 죽는 것이로군요 라고 하고는 주공이 마련한 예법이 대대로 도둑질할 마음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으니 필부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구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지요 하물며 제왕의 가문이야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천하의 것을 아끼는 것이 도리이나 죽은 어버이를 야박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 라고 한 말은 천고의 제왕에게 화를 끼쳤으니 한 번 상을 겪은 뒤 파헤쳐지지 않는 무덤이 없지요 연경의 유리창에서 판매하는 옛 골동품은 다 역대 능침 속에 있던 것으로써 묻히자마자 곧바로 발굴됩니다 묻힌 지 오래된 것일수록 발굴도 여러 번 당하며 더욱더 보배로운 것으로 일컬어지지요 그 중에는 열 번이나 묻혔다가 나온 것도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는 비록 강직하기로 이름난 석지로 하여금 삽을 들게 하고 유황으로 하여금 삼태기를 잡게 하여 양후를 장사 지낸들 도둑들은 보물을 함께 묻지 않았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무덤 속의 기물은 흉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서 매우 상스럽지 못한 것인데 어찌하여 보물로 여기는 것입니까? 라고 하자 지정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은나라의 쟁반 주나라의 술잔이 그 해와 독을 망고에 끼친 셈이지요 후세의 호사가들은 그리는 방이나 그림 그리는 방 지체 높은 집이나 호화로운 정각에 이런 상소롭지 못한 물건이 아니면 치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상가들은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식별하는 것을 가리켜 박식하다 하고 수직가들은 하나하나 부지런히 모아들이는 것을 가리켜 침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묻기를 장군대게도 감상할 만한 옛 기물이 있는지요? 라고 하니 지정은 대답하기를 저는 무인이라 그런 것을 사모을 수도 없고 조상 때부터 농사를 짓던 집안이라 옛 물건이 없습니다 다만 손바닥만한 옛 배로 하나가 있을 뿐인데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소동파가 손수 만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것에는 원장의 관지도 찍혀 있지요 또 원풍 때 만들어진 푸른 구리 술잔도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한번 구경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지정의 말하기를 보여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만 지금은 객지에서 묻고 있는 처지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는 오중에서 나는 글씨나 그림이며 김형 따위에는 교묘한 장인이 만든 가짜가 많다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 지정이 대답하기를 그렇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 두 가지도 강소송에서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저는 본래 그런 것을 알아보는 식견이 없어서 어리석음을 면치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이야기를 다시 활불로 돌렸다 활불은 정말 그러한 행적이 있었습니까? 무슨 행적 말씀입니까? 나는 종이에 버들 양자를 써 보였다 그러자 지정은 손을 저으면서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신통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조심하셔서 다시는 그를 만나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하였다 여기서 그러한 추생을 가리키며 그가 망련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나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고 다시 물었다 소위 라마란 무슨 종족입니까? 모두 몽고의 다른 부족인가요? 지정이 말하기를 아니지요 라마란 말은 서번에서 도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모두 중입니다 지금도 몽고에서는 중이 되면 라마의 옷을 입는답니다 연경의 웅하궁에서 거쳐 하고 있는 중도 다 라마라고 읽혔습니다 만주족이나 한인 중에서도 라마에 귀하여 중이 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잊고 먹는 것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원나라나 명나라 때에는 번왕이 간혹 몸소 조공하는 사신으로 왔지요 그들이 하인을 적어도 삼사천명이나 데리고 국경을 들어오면 항상 후한 이익을 얻었지요 어떤 때는 국경 부근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돌아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명나라 태조인 홍무초에는 번왕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특별한 대우를 베풀었는데 영락연감부터 무종 때까지가 가장 융성하여 서울의 여러 절에 머물게 하고 뒷바라지를 잘해주었다고 합니다 금년봄에는 황금으로 궁전을 지어 활불을 맞아다가 거쳐하게 하였지만 옛날 원나라 명나라 때에 비하면 그 대접이 훨씬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번의 여러 법왕이 거쳐하는 궁전은 황금으로 귀화를 이었고 백옥으로 층계를 하였으며 문틀과 난간은 모두 침향, 강진향, 오목 등으로 만들었지요 문과 창문은 수정, 파료로 되어 있고 벽은 다 화재, 구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지금 활불이 거쳐하고 있는 집을 그의 본토에 있는 집과 비교하면 오히려 흑층계, 띠 이용에 지나지 않지요 그 때문에 그는 오래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고 굳이 돌아가기를 청하니 황제께서는 내년 오대산을 순유할 때 친히 산서까지 전송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미 날짜까지 잡으셨습니다 활불은 음류를 잘 알고 인간을 선동하는 여덟 가지 사정을 잘 정치며 능히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세계의 말을 할 줄 안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묻기를 활불이 진실로 시방의 말을 할 줄 안다면 무엇 때문에 통역을 하게 합니까? 라고 하니 지정은 대답하기를 비록 말소리를 안다고 하지만 어찌 그 자리에서 그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한 활불은 중국에 올 때 숲속에서 어떤 향기를 맡고 신령스러운 나무 한 그루를 찾아냈다고 하지요 그는 그 나무를 뽑아서 화분에 심어 가지고 왔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어떻게 신령스러운 나무입까? 라고 묻자 지정은 대답하기를 그 나무의 이름은 천자만년수라고 하지요 엇갈린 나뭇가지와 디얼킨 나뭇가지가 모두 천자만년이라는 글자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장주가 말한 소위 삼천년을 봄으로 삼고 삼천년을 가을로 삼는다는 나무지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나무를 거북이의 이름인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지금 정각 안에 있는 저 매화는 연한 가지를 억지로 붙들어 매어 옆으로 비스듬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교묘한 솜씨에 의한 것이지 어찌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겠습니까? 라고 하니 지정은 아닙니다 이 나뭇잎을 보면 하나같이 천자만년이란 글자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며 그 잎사귀를 그려보였다 내가 묻기를 공께서는 일찍이 그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 지정은 대답하기를 아직 그 나무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단지 그 이름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 나무는 요인금의 뜰에 있었다는 명이나 초나라에 있었던 영수처럼 사해에 향내를 퍼뜨리니 세상 모든 나라들이 편안해지지요 사시사철 피는 꽃에는 열두 개의 꽃잎이 있는데 꽃봉우리가 막 피면 초하루임을 알게 되고 달이 밝아짐에 따라 꽃잎이 하루에 하나씩 핍니다 열두 개의 꽃잎이 전부 피면 보름임을 알 수 있죠 또 달이 어두워짐에 따라 꽃잎이 하루에 하나씩 오무라듭니다 전부 오무라드로 꽃망울이 떨어지면 그 몸임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나무를 명수 또는 영수라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시 활불에 대하여 말하였다 활불이 일찍이 황제 폐하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남쪽을 향해 찬물을 뿌렸습니다 황제께서 깜짝 놀라 그 까닭을 물으셨지요 그러자 성승이 공손히 대답하기를 방금 700리 밖에 큰 불이 일어나서 많은 집이 타고 있기에 제가 비를 보내서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튿날 어떤 신화가 체전을 통해 아래길을 정량문 밖 유리창에 불이 나서 속내에까지 옮겨 붙었는데 불길이 하도 거세 사람의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낮의 하늘이 맑게 개어 구름 한 점 없었는데 갑자기 동북쪽으로부터 맹렬한 폭우가 쏟아져 와서 불이 금방 꺼졌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활불이 찬물을 뿌려 비를 보냈다는 시각이 바로 화재가 맹렬했던 때였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저도 연경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한의 도가 남파도 술을 뿜어 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특별히 기이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황성에서 여기까지는 400여리인데 어찌하여 700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 지정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의 신통력이 얼마나 영험한가를 알 수 있지요 대체로 이곳은 연경에서부터 700리 거리에 있으며 황제 폐하께서는 항상 이곳에서 머무르셨지요 화석 진앙이며 각 부대신들이 연경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왕래하기를 꺼림으로 황제께서는 특별히 역차 매수를 줄여서 410이라 하시고 언제나 말을 달려와 이를 아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인은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지요 라고 하였다 나는 지정과 이야기하며 언제나 중국의 교화가 우리나라에 미쳐오고 문교가 사방에 미쳤음을 칭송하였으므로 그는 나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추생이 망령된 말을 하면 짐짓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아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이었다 어느 날 대골 밖을 홀로 걸어 숙소로 돌아오다가 우연히 한 누각에 올라갔다 누각 위에서 어떤 사람이 혼자서 밥을 먹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반기는 것이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과 같았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서서 웃으며 나를 맞았다 내 손을 잡으며 자기 의자에 앉기를 청하더니 자기는 다른 의자를 끌어다가 마주 앉았다 우리는 각기 이름을 써서 서로 보여주었다 그의 이름은 8호 회회도이며 자는 부재, 호는 화정으로서 강간볕을 하고 있었다 만주 사람으로 여겨 물었더니 몽고 사람이었다 그는 종이를 넘기며 정신없이 글을 써나가는데 그 필법이 매우 정교하고 민첩하였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박명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제게는 아우나 다름이 없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또 묻기를 그럼 반정균도 아시오? 라고 하니 언제인가 무용전에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박명은 박식하고 글씨를 잘 썼다 나는 수십 년 전부터 그의 필적을 많이 보아왔는데 8호 회회도와 같이 몽고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다 또한 8호 회회도가 강간볕을 하고 있다고 하기에 반정균의 소식을 물어 그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반정균과는 그다지 친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내가 묻기를 세상에는 유불선 삼교가 있는데 기국에서는 어떤 교를 가장 숭상합니까? 라고 하니 부재는 대답하기를 중국 같은 큰 나라에 어찌 삼교만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 나름대로의 도를 행하는 것은 모두 교라고 일컬을 수 있겠지요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제가 기국이라고 한 것은 몽고를 말한 것입니다 중국을 말한 것이 아니지요 라고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자라서 사막에 관한 일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몽고 역시 중국의 한 부분이니 우리의 도가 성행하겠지요 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내게 묻기를 기국에는 몇 가지 교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 나는 오직 유교가 있을 뿐이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부재는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찌 유가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유라 칭한다면 이것은 이미 유가, 도가, 음양가, 법가 등 구류의 서열에서 물러나게 되죠 광대하고 예의가 없는 우리의 도를 삼교라는 좁은 틈에 끼워 넣어 유자 하나로 처리해버리니 이것이 바로 이단을 키우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마침 위구르인 몇 사람이 와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내가 묻기를 저 사람들 역시 서번의 사람입니까? 하고 말하니 부재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위구르는 당나라 때 회훌이라 불렸지요 당나라에는 공도 있지만 또한 그 세력이 커져서 중국의 큰 근심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달리 회골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5대 시대에 서쪽으로 돌고를 침략하여 마침내 중국의 옛 땅인 서역을 점령하였고 이른바 회교를 펼쳤지요 이 또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천지간에는 오직 우리의 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의 한 끄트머리를 얻은 자가 스스로 그것을 한 교라고 칭한 것이지요 우리의 도를 배운 사람은 그대로 우리의 도라고 부를 것이지 유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칭하여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남에 대하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함으로써 저와 내가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혼자서 우리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저와 나 사이에 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는 천지간에 지극히 공정한 이치인데 나 혼자의 것으로 만들고 남이 엿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도라는 두 글자는 분명히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유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교란 곧 도를 닦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교니 천자의 덕하니 명분에 관한 가르침이니 세상의 유학자들은 이단이 곧 우리의 도 가운데 한 부분인 줄 모르고 요란스럽게 그것을 배격하니 저들 이단의 무리들도 비로소 성을 내어 머리를 쳐들고 우리의 도와 맞서는 것입니다 양자와 묵자 노자와 장자의 가르침은 모두 우리 도에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불자들이 말하는 인과설 같은 경우에는 비록 우리의 도가 강렬히 배척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도에서 먼저 말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다시 묻기를 인과란 윤회가 아닌가요? 라고 하니 부제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인과란 단지 어떤 원인에 의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를 농사에 비유하면 실을 뿌리는 것이 인이며 곡식이 자라는 것이 과입니다 또한 밭을 가는 것이 인이며 수확하는 것이 과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 꽃이 피는 것이 인이며 열매가 열리는 것이 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도에서는 이러한 인과에 대하여 순리대로 나아가면 길하고 순리를 거스르면 흉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순리를 따르는 것과 거스르는 것은 인이며 길한 것과 흉한 것은 과입니다 길이니 흉이니 하는 말로는 부족하여 그 결과가 그림자와 메아리가 따르는 것과 같이 빨리 나타난다고 했지요 또한 선한 일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고 선하지 못한 일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라고 한 것도 우리의 도에서 말하는 인과입니다 경산이 재앙이니 하는 말로는 부족하여 반드시 남는 것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는 것을 과연 누가 보았을까요 불자들이 처음에 인과를 말한 것은 지극히 고명한 말이었지요 하지만 이들은 우리의 도에서 보응은 자취가 있다라는 말을 보고는 이를 유네솔로 바꾸었으니 이는 실로 우리의 도에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백가지 상서로움을 내리고 선하지 않은 일을 하면 백가지 재앙을 내린다라고 한 것은 우리의 도에서 말한 인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려주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서양인들은 처신이 매우 조심스럽고 불교를 배척하기에 힘쓰면서도 오히려 천당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지요 저들은 우리의 도에서 한 마음으로 천지신명을 대한다라는 가르침을 보았지요 그리고는 임한다느니 감독한다느니 내려다본다느니 듣는다느니 하며 분명한 주제자가 있어 재앙과 복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도에서 말한 내릴깡자에서 스스로 속은 것이지요 원래 불가에는 유네설이 없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경전을 번역할 때 말과 글이 서로 달라서 형용하기가 어려움으로 보응이니 유네니 하는 것들을 다같이 인과로 번역하여 후세에까지 누를 끼친 것입니다 성과에서도 인과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여 불교의 찌꺼기로 여겼으니 이는 잘 살펴야 할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묻기를 지금 법왕이 남의 몸을 빌어 환생했다는 것이 곧 유네의 증거가 아닐까요 라고 하였더니 부제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남의 몸을 빌어 환생했다는 것은 유네가 아닙니다 이른바 유네라는 것은 비록 지금은 사나운 짐승이라 해도 어느 날 부처의 성품을 깨닫는다면 다음 세상에서는 그 선한 보답을 입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지요 같은 의미로 비록 오늘은 사람이라 해도 짐승과 다름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 악한 보답을 입어 짐승으로 태어나겠지요 이는 비유에 지나지 않으니 거칠고 천박한 말입니다 시경에서는 효성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영원토록 복을 받으리로다 하였으니 유네의 증거란 본래 이러한 것입니다 법왕이 탈사로서 몸을 바꾸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마치 떼묻고 헤진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지요 라고 하였다 내가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그는 법왕이 주문을 외우고 길을 운영하는 술법은 도가의 그것과 비슷합니다만 실은 성가에서 마선이라 일컫는 것이지요 대체로 이런 일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없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 스스로 중의되어 보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진위를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전남에서 휴가를 보낼 때의 일이지요 이것에 관해 지금 태학사이신 아개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장 땅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 지혜가 모자라서 이렇게밖에 알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명철하신 장군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요 이때 공이 대답하기를 그 일은 실제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볼 필요조차 없소이다 가령 우리 집에 아주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아이를 너대살 때부터 세상일은 털 끝만큼도 알지 못하게 하고 날마다 나이 많은 스승과 덕이 있는 선비로 하여금 자리를 떠나는 일 없이 오직 성년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게 합니다 또한 장성에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도록 만들어주면 금, 옥, 비단 등 보통 사람들이 욕심낼 만한 물건을 보아도 마음에 띄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는 신을 공경하든 몸가짐을 조심하며 날마다 오직 도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찌 성인이 안 되고 어찌 현자가 안 되겠소일까 이번에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오직 늙은 중으로 하여금 기르게 해봅시다 날마다 설법을 해주어 부처를 지극히 존경하게 하며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세상의 모든 법들이 그 마음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면 그 아이가 또한 어찌 부처가 안 되겠소일까 라고 하더군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날 저녁에 형산을 방문하였다 내가 법왕의 투태탈사가 유네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다 같이 몸을 바꾸는 것이지요 다만 사람의 육신은 바람이나 비, 추위나 더위에 침입을 받아 머리털이 핫같이 새고 살갗이 닭처럼 쭈글쭈글해지면서 늙을 수밖에 없지요 결국 흙, 물, 바람, 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디밝은 깨달음이나 금강의 보채는 본래부터 젊고 늙음이 없는 것이어서 장작이 닿으면 불꽃이 다른 나무로 옮겨 붙는 것과 같이 사라지지 않고 옮겨갈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천리길을 가는 사람이 자기 집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으니 반드시 잠자리를 바꿔가면서 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비록 천하에 가장 정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그 잠자리에 연연하여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는 않겠지요 불꽃의 경우도 장작으로부터 피어나 잠시 동안은 서로 어울려 즐거워하겠지만 인연이 다하고 다른 장작으로 옮겨가면 다시는 남겨진 죄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왕의 투탈태사, 즉 몸을 빌어 다시 태어남도 역시 이러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윤회설은 곧 불가의 율서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옛날 한나라 두 태우가 조강과 왕장을 꾸지드며 어찌하여 사공처럼 성조서를 말하느냐 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유교의 가르침을 율서처럼 딱딱하다고 비꼰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윤회도 그 당시의 왕이 제정한 제도와 같은 것이지요 오복과 다섯 가지 형벌이 다 헌장으로 되어 있고 상을 내리고 사형에 처하는 것도 모두 문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살펴보면 공을 세우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도 전에 먼저 법부터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공과 죄가 부당하다 여기고 그것에 대한 상과 벌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로 밟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기기 쉽다고 여겨 마침내 저승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곳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가운데 행하고 피할 것을 권장하고 경계하니 옛사람이 말한 바 남몰래 임금의 권세를 조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아에서는 꼭 그들을 원수나 적처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신성한 도로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겠지요 천지는 한없이 크고 풍속은 제각기 다릅니다 기에는 바르고 기울어진 차이가 있고 이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지요 이것은 마치 물이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고 모난 그릇에 담기면 모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금천지를 통틀어 유내가 반드시 없으라는 법도 없고 투태탈사가 반드시 없으라는 법도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화식을 끊는 사람도 있겠고 장생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며 언제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더욱이 간혹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일관하는 이치라고 여기거나 천하를 뒤흔들어 보려고 한다면 이는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진한 이래로 천하를 차지한 사람은 다 이단이었습니다 진나라의 형법으로도 오히려 능히 천하를 차지하였고 한나라의 황제나 노자의 가르침으로도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인은 비록 이단이 유교의 가르침인 인의를 억압하지 않을까 염려하였지만 설령 지금의 법왕으로 하여금 투태탈사의 술법으로 천하의 국가를 다스리게 한다 하여도 결국은 우리의 도에 의지하여 인의 예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간의 도리와 사물의 법칙 안에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요순의 도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겠지요 라고 하였다 형사는 눈을 감고 한찬동안 입속으로 웅얼웅얼 연불을 하는 듯하더니 이으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였다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단과 우리의 도는 비록 그릇댕과 올바름 순수함과 잡스러움의 차이는 있지만 이로움을 늘리고 어진 도리를 행하며 잔혹함을 제거하고 사륙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은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묻기를 법왕의 법술은 그 이름을 무슨 도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 형사는 이른바 황교라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다시 묻기를 황교란 황제와 노자의 도입니까 아니면 황백 비승의 술법입니까 라고 하니 형사는 대답하기를 천지간에는 별난 세계도 있고 별난 사람도 있으니 그들의 도는 이름이 없음을 귀하게 여기지요 새속을 떠나 마음이 깨끗하고 거짓없음 속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그 삶이라 하며 천시에 순정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삶에는 쾌락이 없으며 그 죽음에는 두려움이 없지요 몸을 받고 새로 태어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며 벼슬글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 같으며 아득한 하늘을 본받아 좀처럼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들은 또한 전쟁과 살생을 싫어하며 이 세상을 꿈속이나 환상처럼 여깁니다 모든 사물을 요망한 것으로 여기고 모든 말을 헛되고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불자도 아니며 선자도 아니지요 또 생각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이야말로 이른바 천지간의 별난 세계여 별난 학문인 것입니다 이는 곧 옛사람들이 말한 지인이나 신인의 도인이 자기도 없고 공도 없는 학문과 같습니다 자유가 말한 이른바 그 정신이 엉김으로써 백성이 모진병으로부터 벗어나고 곡식이 풍성하게 자란다라고 한 것과 요인금이 분수 북쪽의 고산을 바라보고 망연히 그가 다스리는 천하를 잊어버렸다고 한 것이 곧 이 도와 같은 줄기이지요 지금에 와서는 서본의 여러 나라가 모두 그 교회에 복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몽고의 여러 부족들도 받들어 믿지 않는 무리가 없습니다 본조의 정치와 교화가 위로는 요순시대를 능가하였으니 천자의 가르침이 미치는 곳은 모두가 편안하고 국경 밖의 풍진도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싸우고 죽이거나 침략하고 도둑질하는 등이 서본의 풍 속에 꺼리는 때문이기도 하니 천자의 가르침을 펴는데 만분의 일쯤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라고 하였다 때마침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듯하기에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여천의 처소로 갔다 여천은 사천어사 달래의 칠절시 오십수를 꺼내어 나에게 보여주었다 황제가 공작의 깃을 하사한 것에 대하여 지은 시였다 무관이 사품 이상의 지위에 오르면 모자 위에 깃을 다는 법이고 문관도 깃을 받으면 이를 달고 다닐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으로 여기는 듯하였다 시는 섬세하고 교묘하며 화려하니 당나라 만렵이나 원나라 때의 시가 지닌 품격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여천은 나에게 시를 평해줄 것을 재촉하였다 나는 굳이 사양했지만 여천 역시 굳이 청하였다 이는 대개 나의 재주와 식견을 보고자 하는 것이기에 나 역시 나의 서투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끝내 사양하였다 여천은 연법이 틀린 곳 세 군데를 지적하고는 시를 다시 접어서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형산이 지은 율시 한 수를 꺼내 보이면서 붓을 들어 함련의 대꾸인 연모와 웅장에다가 점을 찍었다 여천은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개똥이지요 그 영가님은 정사를 돌보는 것도 그의 시처럼 흐리멍덩합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어찌 그리 경박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 여천은 즉시 개똥이라는 두 굴자를 찢어 입에 놓고는 씹어서 삼켜버렸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어른을 희롱하시더니 그 벌로 개똥을 잡수십니다 그려 라고 하니 여천 또한 크게 웃었다 이때 갑자기 형산이 들어왔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형산이 곧 가버리니 여천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루는 여천이 명륜당을 산책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뒤에는 한 사람이 대야를 든 채 따르고 있었다 여천은 걸음을 멈추고 얼굴을 씻더니 수건으로 물길을 닦고 다시 걷다가 나를 발견하였다 그가 멀리서 박공 하고 부르기에 나는 여천에게로 다가갔다 여천은 아까 황제 폐하로부터 하사바드신 누룬 비단으로 봉한 것을 조금 맛봅시다 라고 하였다 나는 곧장 처소로 돌아와 항아리를 기울여 보니 겨우 한 잔 정도 남아있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갔더니 여천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여지의 집이지요 여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하루만 지나도 향기와 빛깔이 변하는 놈이어서 만분의 일도 제대로 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꿀에다 재워두기도 하지만 그래도 열의 아홉은 빛과 맛이 변합니다 만약에 막 나무에서 딴 여지를 먹는다면 비록 입이 여리고 손이 여리라도 실로 그 맛을 형용하기가 어렵답니다 저도 연경에 와서 이것을 하사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제도 이것을 하사받았지요 라고 하고는 한 잔을 내어다가 소주 대여섯 잔에 섞어서 나에게 권하였다 한 잔을 받아 마셔보니 맑은 향기가 입에 가득 차고 달고 시원하기가 비할 데가 없었다 내가 잔을 돌려 여천에게 권하니 여천은 머리를 저으며 굳이 사양하였다 내가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었더니 여천이 대답하기를 저는 이미 부처님의 계율을 조차 술을 끊은 지 오래입니다 하루에 여지 삼백 개를 먹게 된다면 영남 사람 된다 한들 어떠리라고 한 것은 소동파의 시이지요 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천은 다시 저는 지금 안찰사로 있어서 언제나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또 영남은 옛날에는 귀향지였지요 라고 하였다 어느 날 밤인가 달빛이 매우 밝아 여천과 함께 대위를 거닐었다 밤이 깊고 이슬이 차가워지자 여천은 자기 방으로 가기를 청했다 그의 방에 들어간 후 여천이 물었다 사신이 활부를 만나려 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나는 대답하기를 사신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활부를 만나러 갔는데요 라고 하였다 여천이 다시 묻기를 사신이 말에서 내려 길 위에 앉아서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기에 다시 조서를 내려 그만두도록 했다고 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머뭇거렸는지요 라고 하였다 그의 말투가 자못 무슨 이유가 있어 사실을 캐어 알아보려는 것 같아서 갑자기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여천이 사신에 대해 말들이 구구합니다 라고 하기에 나는 도중에 말에서 내린 것은 가기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통관이 말하기를 군기 대신이 꼭 올 것이니 기다렸다가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 궁성 밖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말을 내려 더위를 피하면서 군기 대신이 오기를 늦도록 기다린 것입니다 갑자기 황제의 조서가 내려와 중도에서 그만두고 돌아온 것이지 일부러 지체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여천이 말하기를 사신의 행동이 책망을 당할 뻔 하였기에 예부의 여러 대인들이 이에 겁이 나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풀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황제의 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드문 큰 은혜지요 조서는 마땅히 더욱 사대의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고 두 대인도 그 은총을 서로 치아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 조정에서 덕대인을 만났는데 역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더군요 라고 하였다 나는 놀랍고도 괴이하여 천천히 대답하였다 우리나라가 대국을 한 지방같이 섬겨 지금 저와 공은 이미 안팎의 구별이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법왕은 서번 사람인데 사신이 어찌 감히 갑자기 선뜻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신하의 몸으로 사신으로 와서 사적인 외교가 있을 수 없다는 도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황제의 조서를 받들게 되니 사신 또한 어찌 감히 법왕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천이 말하기를 참으로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신은 활불에게 절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황제의 은지에 절을 한 것입니까 라고 하였다 사실 사신은 활불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천의 질문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 절을 하지 않았다고 감히 분명히 말할 수가 없었다 내가 붓을 진 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여천이 먼저 말하였다 하기야 조서를 받들고 갔으니 당연히 성은에 숙배하였겠지요 그리고 여천은 다시 존영께서도 활불에게 절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다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천은 바라보았다는 두 글자를 가리키면서 바라보았다는 것은 이미 활불에게 아첨했다는 말입니다 존영은 활불을 만나보라는 성질을 받지 않으셨는데 어찌하여 급히 달려가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나도 모르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관광을 너무 좋아한 탓에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하였다 여천은 크게 웃으면서 하기야 그러셨겠지요 진실로 제가 어지신 분을 책망한 것이니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저는 이미 말리기를 관광하러 온 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금으로 만든 정각과 옥으로 만든 계단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여천은 그렇지요 라고 하였다 그는 다시 말하기를 제 전신은 중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일찍이 한 번도 라고 하고는 수십 자를 시커멓게 휘갈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나는 마침 촛불에다가 담뱃불을 붙이느라 미처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 내가 그 글을 다시 보려고 하였으나 여천은 이미 촛불을 끌어당겨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온돌 밑으로 던져버렸다 그런 뒤 여천이 말하기를 저는 본래 머리카락을 기른 늙은 비구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공은 일찍이 활불을 배알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천이 대답하기를 친앙이나 액부 또는 몽고의 왕이 아니고는 만나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 그렇지만 저는 유생의 관을 쓰고 유생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평생토록 흙으로 만든 옛 불상에도 절하지 않았는데 어찌 활불에게 아첨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머리카락을 기른 이니 유생의 관이니 등의 말을 보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그 글자에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쳐놓았다 여천은 미처 내 뜻을 헤아리지 못한 듯 역시 크게 웃고는 종이를 불태워 온돌 아래로 던져버렸다 내가 말하기를 공께서는 스스로 유자라 하시면서도 말끝마다 늙은 비구니 머리 기른 중이니 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남에게는 활불에게 아첨한다고 책망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이야말로 가짜부처의 제자이십니다 힘써 부처나 배우시지요 라고 하였다 여천이 크게 웃고 가짜부처의 제자란 글자에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치며 말하기를 만약 조년께서 재물이 많았더라면 나는 반드시 단골손님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여천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빚을 잘 갚으시니까요 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당나라 문인 한태지도 늙음하게는 마침내 불교를 좋아했다고 하지요 라고 하니 나는 양명의 학문은 비록 편벽되고 고집스럽기는 하지만 창녀처럼 모호하지는 않지요 라고 하였다 그러자 여천이 말하기를 신건백은 명분과 이론에 매우 뛰어나고 불교를 배척함이 뼛속 깊이 삼묻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통쾌하게 해줄 뿐 결국 한태지의 웅장하고 맹렬함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는 다시 고개 위에 구름을 보고 고향집을 생각하고 관에 쌓인 눈을 보고 말을 염려한 것은 이미 지난 일을 후회한 것이지요 라고 하였다 내가 지금 문장의 대가들 가운데 그 두 사람의 비길만한 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여천은 대답하려 하지 않고 붙장난 비슷하게 끄적였다 공이 곧 색이요 색이 곧 공이지요 그래서 나 또한 나는 곧 그대요 그대는 곧 나이지요 라고 하였더니 여천이 앞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손가락으로 자기의 가슴을 가리키고 또 내 가슴을 가리켰다 그가 말하기를 활불의 모습이 어떻습디까 라고 하니 내가 대답하기를 열의 존자의 상과 비슷합디다 라고 하였다 여천은 당연히 살이 쪘겠지요 라고 하고는 탐자를 커다랗게 썼다 그리고 그는 구하지 않은 것이 없고 가지지 않은 것이 없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 모습이 출간 중 같지도 않고 또 계율을 잘 지키는 것 같지도 않더군요 라고 하니 여천은 그리고 그는 즐겨 먹지 않는 것이 없지요 말, 소, 낙타, 양, 개, 돼지, 거위, 오리 등 무엇이든지 다 먹거니와 나기를 통째로 먹으니 그렇게 살이 찔 수밖에요 라고 하였다 여색도 탐합니까 그 한 가지만은 범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술법은 신통한가요? 전혀 없지요 라고 말하고는 이어서 말하길 완적의 후신이 안태사가 되었고 안태사의 후신이 포염나가 되었으며 포염나의 후신이 악무목이 되었다고 하니 이것은 간산자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지정이 말한 오색경에 대하여 물었다 여천은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고는 하는데 화재로 만든 거울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다시 만년수에 대하여 물었더니 그건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나무라던가요? 하고 대물었다 나는 학성에게서 들은 대로 대강 이야기하고는 만약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신령스러운 나무지요 라고 하였다 여천은 크게 웃으면서 조년께서는 그런 호황한 나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라고 되묻고는 다시 말하기를 그 활불은 임종할 때 자기의 가르침을 한 구절로 전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영경으로 돌아온 뒤 여러 사대부들과 교유하였지만 아직까지 여천처럼 불교를 격렬히 배척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하루는 내가 방문 앞에 서 있노라니까 여천이 거울을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는 내게로 와서 내 얼굴을 비춰보았다 또 장난으로 내가 차고 있는 주머니 속 연주를 만져보더니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유학자가 가질 물건이 아닌데요 라고 하였다 내가 이것은 가끈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여천은 눈으로 봐야 믿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곧 주머니 속에서 꺼내 보였더니 여천은 다시 한번 크게 웃었다 그는 처음에 그것이 염주인 줄 알았던 것이다 내가 벽에 걸어놓은 조주를 가리키면서 저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여천이 말하기를 이것은 나라의 명기로써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조복을 입으면 목에 염주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조주라고 하지요 값은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강로 우민중은 자가 내재인데 금년에 죽었지요 7월에 그의 집 재산을 몰수하여 현관이 팔아버렸는데 조주 4개는 값이 은전 3만 7천냥이나 되어 감히 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황교문답 후지 연함이 말한다 천하에는 별의별 종족이 많아 내가 열하에 이르렀을 때 왕으로서 모여든 사람을 많이 보았다 몽고 사람으로 중국에서 자란 사람은 그 문장이나 학문으로 말하자면 만인이나 한인과 대등하나 용모로 말하자면 건장하고 기운이 세 아주 딴판이었다 그리고 몽고에서 나서 살아온 48부족의 추장들이야 말해 무엇하랴 추장들은 제각기 좌연이니 공리니 하는 왕후를 지니고 있는데 서로가 신하로 예속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 세력은 분산되고 서로가 대적하여 감히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로 중국이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된 까닭이다 나는 찰심윤포에서 몽고왕 두 사람을 보았고 열하의 피서산장 문앞에서도 두 사람을 보았다 그 중 늙은 왕 하나는 나이가 여든 살이었다 허리는 굽어 곱사등이 같고 피골은 검어 썩은 것 같으며 얼굴은 나기처럼 길고 키는 거의 한길이나 되었다 젊은 왕은 그 생김새가 귀신과 같아 마치 종귀도를 보는 것 같았다 서번 사람들은 더욱 사납고 추악하게 생겼다 마치 괴상한 짐승이나 기이한 귀신을 보는 듯하여 매우 두려웠다 위구르이는 옛날의 회골인데 더욱더 사나웠다 중국 남쪽 묘족은 그 건장하기가 서번이나 회골과 비슷하였다 아라산은 흑룡강 연안에 있는 부족이다 그들은 집지마다 개 한 마리씩을 기르는데 크기가 나기만큼이나 컸다 목에는 십여 개의 작은 방울을 달았으며 턱 밑에 여러 가지 끈으로 야단스럽게 장식해서 멍해를 달아 수레를 끌게 했다 개가 이처럼 크니 하물며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랴 그들이 나다닐 때는 반드시 개를 데리고 다니며 견눈질러 보면서 피리를 불어부르곤 했다 그들의 모자나 옷은 신분에 따라 모양이 다름으로 분간하기가 쉬웠다 대체로 만주는 비록 크게 번성했지만 천하의 절반이 못된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온 지도 이미 백여 년이 되었다 물과 땅에 길들여지고 풍속에 익숙해졌으니 한인과 다를 바 없이 담백하고 우아해져 저절로 문약해졌다 오늘날 천하의 형세를 돌아보면 두려워할 존재는 언제나 몽고이지 다른 오랑캐가 아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몽고는 강하고 사나움이 서번이나 회자만은 못하지만 제도나 문물이 중국과 서로 교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몽고만이 중국과 백리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흉노돌골에서부터 거란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국의 후예이기 때문에 한나라의 위율, 중앙열이 나라를 배신하고 도망하여 그 피난처로 삼은 것이다 하물며 그 제도와 문물이 아직도 옛 원나라의 유풍이 남아있는 몽고는 논에 무엇하랴 게다가 몽고의 군사와 말이 굳세고 건장한 것은 진실로 사막에서 자란 강인한 천성 탓이다 만일 천하의 기강이 한 번 어지러워지고 형세가 잠시라도 급해지면 몽고의 48부족의 왕들이 어찌 헛되이 변방에서 화를 메고 말을 달리며 여우나 토끼 따위를 줬겠는가 내가 본 추장들은 적어도 그런 사나움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만나 이야기를 나눈 몽고인 중 부재, 악루 같은 이들은 모두 문학에 뛰어난 선비였다 옛날 유연이 장성 안에 들어와 살 때 유주, 기주의 명사들이 많이 찾아와 그를 따랐다 유연의 아들 총은 경사의 널리 통하여 약간의 소울로 와서 이름을 떨쳤으니 명사들 중 그와 사귀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아, 천하가 한 번 흔들려 풀이 움직이고 바람이 일어난다면 유연, 유천 같은 무리가 오랑캐들 중에서 나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으랴 이것은 내가 직접 본 몇 사람에 관한 이야기거니와 하물며 내가 보지 못한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 모르메랴 이번에는 내가 열아의 지세를 살펴보건대 열아는 대체로 천하의 네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황제가 북쪽으로 거동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뇌를 누르고 앉아서 몽고의 목젖을 움켜지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으면 몽고는 날마다 날뛰며 요동 지역을 뒤흔들 것이다 요동이 한 번 흔들리는 것은 천하의 왼팔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천하의 왼팔이 끊어지면 허왕은 천하의 오른팔이라 오른팔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요동이 흔들리면 내 생각으로는 서번의 여러 오랑캐들이 나오기 시작하여 농서와 섬서 등지를 노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바다 한쪽 구석 외진 곳에 있어서 천하의 대세에 별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머리털이 히끗해져서 훗날 일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능히 천하의 근심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응당 내가 오늘 한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호적의 여러 종족에 관한 것을 적어두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중존 평어 이중존이 연함의 황교문답을 읽고 평하다 중존시가 말하였다 다섯 가지 망령된 일과 여섯 가지 옳지 못한 일이 꼭 공내 중에 삼천 가지 금하는 일은 아니지만 예절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연히 이것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다른 나라에 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제 집에서 손님 한 명을 대하거나 물건 하나를 접할 때에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이른바 말이 정직하고 못하고 행실이 도탔지 못하면 비록 제 고을이라도 어찌 살 수 있으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함이 남들에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쳤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바로잡는 법이 본래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는 또 말하였다 비록 반선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괴상망측함은 말을 처음 들어 짐작하거나 눈을 처음 보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말한 내용이 한낱 한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각기 전에 들은 것이니 그 약고 깊음 상세함과 간략함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모든 이야기가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며 기리는 듯하기도 하고 조소하는 듯하기도 하며 또한 기괴하고 거짓말 같으니 모두 믿을 수가 없다 아무튼 연함은 이것들을 이어모아 그를 만들고 잡스러운 것들을 서술하여 능이 한편을 이룬 것이다 신령스럽고 현란하며 크고 화려하며 텅 비고 밝으며 섬세하고 교묘하며 평범하지 않은 이 이야기 이른바 활불이라는 자의 법술의 내력을 깊이 캐었을 뿐만 아니라 만나서 서로 이야기한 여러 사람들의 성품, 학식, 용모, 말숨시 등도 너무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반선시말 반선 애기덕리는 서번 오사장의 대보법왕이었다 서번은 사천과 운남의 경계밖에 있고 오사장은 대개 청해의 서쪽에 있다 즉 당나라 때 토본이 있던 옛 땅을 거쳐 황중에서 오천열이 떨어진 곳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반선은 장리불이다 라고 하는데 소위 삼장이란 말은 바로 그 땅을 가리키는 것이다 반선 애기덕리란 서번말로 밝고 화난 지혜를 지닌 법승이란 뜻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전생을 848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허황하고 괴이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도술이 뛰어난 탓에 때때로 영험한 면이 있다고들 하였다 대개 848에 대해 전해지는 내력은 토파의 한 여인이 새벽에 물을 길러 나갔다가 물 위에 헝겊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건져서 허리에 둘렀다고 한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헝겊은 점차 기름덩어리로 변했고 기이한 향과 함께 먹으면 단맛이 나더니 마침내 사내의 느낌을 받고 아이를 낳은 즉 바로 파사팔이라고 한다 파사팔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성함이 있었다 원나라 세조는 사막에서 어떤 아이가 능이 능가경 등 여러 경전을 망건이나 외운다 라는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맞아왔다 그가 바로 파사팔인데 성품이 지혜롭고 원만하였으며 몸에서는 그윽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걸음걸이가 천신 같았으며 목소리는 음악을 연주하는 듯 하였다 황제는 마치 석가여래를 본 것처럼 크게 기뻐하였으며 당시 여러 현자들도 스스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후 파사팔은 소리에 맞추어 몽고의 세 글자를 만들어 천하에 반포하였고 이에 황제는 대보법왕이라는 칭호를 하사하였다 이것은 부처의 전호일 뿐 땅을 다스리는 임금의 작호는 아니었으며 대게 법왕이라는 이름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파사팔이 죽자 세조는 황천지하 1인 지상 선덕대성 지덕진지 대원제사라는 호를 하사하였다 그 뒤 비단우산을 불러 마귀를 누른다는 그 뒤 청산 안마 즉 비단우산을 불러 마귀를 누른다는 놀이가 시작되었다 이 놀이는 군사 수만 명을 동원하여 모두 비단바지와 순온 도포를 입히고 수례 말 당번 복에는 모두 금주 순온 비단 문이 있는 비단으로 장식하여 황성을 둘러싸고 내 대문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다시 서번과 중국의 음악을 연주하며 산을 대골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파사팔교라 부르지만 이는 이미 본래의 교지와는 크게 동떨어져 귀신의 도가 섞여 요란하고 기괴하게 변해버린 것이다 대골에서는 황제에서부터 황우, 비, 공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식을 하며 산을 맞아들여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백성들의 복을 빌었다 이것이 이른바 타사가아가 파사파를 만나 노는 날이다 당시 어떤 이는 집안을 망칠 정도로 온 재산을 쏟아 말리 밖에서부터 와서 구경하였다고 한다 원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이 놀이를 행하였으니 몽고족이 파사팔교를 숭상함이 이와 같았다 파사팔과 같은 시대에 단파라는 자가 있었고 조금 떨어져서 가린진이라는 자가 있었다 모두 번승으로서 비밀스러운 술법을 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파사팔교와는 달라서 능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환히 알고 황제의 속마음 세세한 것까지 알아맞추었으므로 황제는 그들을 모두 스승으로 삼았다 하지만 당시에도 역시 반선 애기덕리와 같은 투태탈사 즉 몸을 빌어 다시 태어난다는 설은 없었다 홍무초의 황제가 서번 여러 나라에 유지를 내리자 오사장에서 맨 먼저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이때 그 왕인 남파가장복이라는 중은 오히려 스스로 칭하기를 황제의 스승이라고 하였다 당시 서번에 있던 여러 황제의 스승들과 대보 법왕은 이미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는 마치 한당 시절의 선우, 가한 등의 칭호와 같은 것이었다 홍무제는 황제의 스승이라는 칭호를 나라의 스승으로 고치도록 하고 옥으로 만든 도장을 하사하였다 이때 황제는 친히 옥의 품질을 살펴서 아름다운 옥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그 도장들 위에는 하나하나마다 출천, 행지, 선문대성 등의 호를 새겼는데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를 생략하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 도장들은 옥새처럼 두 마리 용이 손잡이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서번의 여러 나라에서는 법왕이니 재산이 하고 스스로를 칭하며 사신을 더욱 많이 보내어 자기의 명호가 천자의 조정에 알려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나라들의 수가 무려 수십에 이르자 황제는 그들을 모두 국사로 고쳐 붕하고 혹은 대자를 덩한 대국사라는 칭호로서 특별히 대우하였다 명나라 영락제 때 부마로 하여금 서번의 승려 탐립마를 맞아오고자 법가를 하사하였는데 그 의장이 참남되게도 천자의 절반은 되었고 하사한 금은보화와 비단은 기억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탐립마는 주원장 부부를 위해 절을 세워서 복을 빌었는데 이때 옷에 구름이 끼고 단 이슬이 내리며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고 꽃과 열매가 열리는 상스러운 현상이 모두 나타났다고 한다 송조는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탐립마를 만행구종 시방 최승 등 열애 대보보방에 봉하였다 그리고 금실로 짜고 구슬로 깬 가사를 내리고 그의 무리들을 모두 대국사에 봉하였다 그의 술법은 신통하였지만 대개 환술과 같은 부리였다 능이 작은 귀신을 부려 말리받게 있는 제철이 아니어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순식간에 가져오게 하는 등 변화무쌍하고 괴상망측하였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정도를 헤아리기 어려웠다 당시 서장의 여러 나라들은 대승이니 대자니 하는 식의 법왕의 칭호를 받았다 또는 청교니 천안이 하는 다석 교황이 있어서 그들의 공사가 선형 도황 사이를 끊이지 않고 오갔다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그들의 접대가 번거롭고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괴롭게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후한 대접으로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었고 널리 봉하여 각자 조공하게 함으로써 은밀히 그들의 세력을 분산시킨 것이었다 서본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또 중국에서 주는 상을 탐내어 자신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이롭게 여긴 것이었다 명나라 무종 때의 증관을 보내어 오사장의 활불을 맞아오려 한 적이 있었다 국고의 황금으로 연예에 쓰는 기물을 만들고 황제, 황우, 비, 공주가 앞을 다투어 금상자, 비녀, 구슬 등을 내어 당번 산을 만들게 하였다 그 비용이 몇만금인지 알 수 없었다 오사장에서 10년이 지나 중국으로 돌아올 때가 되자 활불이 피해 숨어버려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가지고 있던 보물을 다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말력 때에도 쇠란 견졸한 신승이 있었는데 역시 중국과 교통하여 활불이라 일컬어졌다 이것이 서본의 대략이다 한림석일사 왕성이 일찍이 나를 위해 말해준 반선에 관한 시말은 위와 같았다 왕성의 집은 영아이고 본래는 체시의 아들이다 스스로 말하기를 그의 숙부가 일찍이 차를 팔기 위해 국경 밖을 자주 왕래한 탓에 서본에 관해 익숙하게 되었으며 또한 왕시 가문이 대대로 서쪽 변방의 관리로 있었던 탓에 그는 어릴 때부터 오사장 주위의 일들을 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왕성은 금년 초에 평생 처음으로 연경해 왔다고 한다 4월에 있었던 회시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등수로 합격하였고 전시회는 열세 번째로 합격했다고 한다 그는 경전과 역사를 널리 알고 있었고 기억력이 남달리 뛰어났다 그는 우연히 나를 유리창에서 만났다 그의 뜻을 살펴보니 매우 기이한 만남으로 여기는 듯하였다 또한 그는 연경에 처음 왔기 때문에 교류가 넓지 못하였고 금하거나 피해야 할 것을 잘 알지 못하였다 이튿날 그는 천선묘로 나를 찾아와 서본의 승려에 관하여 매우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필담은 물 흐르듯 유창하였다 자못 스스로의 박식함과 문장의 고아함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하였다 그가 말한 것을 사서와 전기를 통해 고중해 본다면 어쩌면 실제 기록이 있을 법도 하였다 다음은 그가 써준 말이다 파사팔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에 들어온 서장의 승려들은 혹 어진이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이도 있어서 활불이라는 칭호를 가지지 못하였다 활불이라는 칭호는 명나라 중력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이름은 비록 승왕이지만 모두 처자가 있고 그 아들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였다 특히 그들의 아내는 일찍부터 중국에 대하여 봉작을 요구한 일이 없었다 중국이 그들을 예우함은 비록 그들의 아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지만 그녀들을 봉작하지 않은 까닭은 대개 왕으로 봉작된 그 남편들이 모두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홀로 오사장의 법승만은 서로 이어 스스로 그 땅의 왕이 되었으니 명나라 중력 이후 오랫동안 중국으로 하여금 봉작하는 번거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대소 두 법왕이 있었다 대법왕은 죽기 직전 소법왕에게 이렇게 당부한다고 한다 아무데 아무개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로부터 기이한 향기가 풍길 터인데 그 아이가 바로 나다 그러고 나서 대법왕이 죽으면 그가 말한 곳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소법왕은 아이의 살 같아서 과연 향기가 나는지 살핀 뒤 즉시 당번, 보게, 주산, 오겨, 금년 등을 갖추어 그 아이를 헝겊으로 싸서 맞아온다 헝겊으로 싸는 이유는 파사팔이 향기로운 헝겊에 의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맞이해온 아이를 길러서 마침내 소법왕으로 삼고 이전 소법왕은 대법왕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반서는 곧 그렇게 해서 된 대법왕으로 14대째 몸을 빌어 태어났다고 한다 원명 때 살았던 신승들이 모두 다 그의 전신이라고 한다 그는 파사팔의 후신답게 중국으로 오는 도중 원나라 때의 타사가하의 고사 즉 파사팔교를 영접하던 이야기를 생생히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이번에 나를 맞이하는 의식은 의장과 고치가 간소하고 그 위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라고 하니 황제는 운이사와 난이 시비사의 의장을 모조리 내고 태상시의 법왕, 청진악과 흥룡강의 고치, 성경의 고치를 다 내어 교회에 나가 그를 맞이하였다 내가 묻기를 법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자세히 모릅니다 그럼 청진악이란 어떤 것인가요? 회자들이 타는 이른 줄로 된 커다란 검은 거입니다 내가 다시 묻기를 흥룡강의 고치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열두 구멍이 있는 용적으로 나라 가등이라고도 하는데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또다시 운이사와 난이의 의장이란 무엇이지요? 라고 묻자 그는 천자나 제우가 타는 수레를 끄는 말과 비교할 수 없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주거인이 함께 있다가 훈상, 훈마, 정편, 골타, 종천, 비두, 선수, 방검 등을 잇따라 쓰는데 그 종목이 수없이 많았다 그가 곧 먹으로 지워버려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한림 왕성은 자가 효정이다 효정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반선이 중국으로 오는 도중에 내각에 대하여 말하기를 옛날 조왕이 보은전 동편 겨체 아래에서 나를 위해 금강경을 쓰는데 겨우 스물아홉 자를 썼을 때 가격문에 불이 났지 조왕은 놀라움 때문에 뜻이 흩어져 더 이상 경문을 쓰지 못했다네 지금 그 글씨가 천하의 보배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 학사가 알려주었다고 한다 조왕이란 조명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는 페달아 잎사귀 위에 옷으로 스물아홉 자를 썼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가 어찌하여 이 스물아홉 자만 남겼는지 알지 못했다 이 페협은 처음에는 성한사의 불상 뱃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명나라 청계 중에 강남의 상인 중 추기라는 성을 지닌 사람이 불상을 수리하다가 페협을 얻어 몰래 가지고 돌아갔다고 한다 본조의 강의제가 남쪽을 순방할 때 이과라는 늙은 선비가 그 페협을 황제에게 바쳤다 조명부의 글씨는 마침내 궁중의 서고에 소중히 간직되었고 묵은 전에는 황제가 이것을 본떠 쓴 것을 갖추어 놓았다 반선의 행차가 창정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탑본을 보였다 반선이 말하기를 이것이 아니야 글씨가 힘이 고르지 않아 라고 하였다 마침내 페협에 쓴 진본을 보였더니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이 글이 진짜야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였다 그가 또 말하기를 영락천자께서 나와 함께 영국사에서 제사를 지낼 때 태감의 위방정이 천자의 탐욕스런 수염을 거두어 수염주머니에 넣었다가 잘못하여 구슬을 깨워 만든 목걸이를 건드렸지 그러자 영락의 실이 끊어지며 구슬 두 개를 잃었다네 천자는 노하여 위방정을 꾸짖었지 이때 유리국사는 흰 코끼리를 타고 뒤늦게 도착했는데 그가 육한장으로 절에 문지기를 치니 문지기는 두려워서 울었네 국사가 손바닥으로 그 눈물을 받으니 눈물이 구슬 두 개로 변했지 덕분에 태감은 꾸질함을 면했고 라고 하였다 내가 이런 일들을 유달리 자세히 아는 까닭은 6월의 오운 비기를 읽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역대의 재앙 상사에 대한 기록과 제왕의 수 요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다 그런 까닭에 금소로 분류되어 민간에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비부에만 간직되어 있다 그런데 반서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반서는 또 말하기를 정덕천자는 나를 표방해서 만났다 라고 하였다 정덕대에는 이른바 활불이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 일은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다 또 옛사람들의 전기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 그리고 그 후 수백 년 동안 소식이 끊겼으니 참으로 어리둥절할 뿐이다 어쨌거나 이러한 이유로 반선을 파사팔의 후신이라고도 하고 혹은 탑립마의 후신이라고도 하며 혹은 전대에 있었던 활불이 윤회를 거쳐 태어난 것이라고도 한다 그것의 진위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다음은 내가 열하에 있을 때 몽고 사람 경순미가 나에게 한 말이다 서버는 옛날 삼위 땅이다 순임금이 삼묘를 귀양보냈다는 삼위가 바로 그곳인 것이다 그 나라는 셋으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위인데 달래라마가 사는 곳으로 옛날에 오사이다 하나는 장인데 반선 라마가 사는 곳으로 옛날에는 역시 장이라 하였다 나머지 하나는 객목인데 이는 보다 더 서쪽에 있고 대라마가 사는 곳으로 옛날에는 강국이라 하였다 삼위는 사천성 마호의 서쪽에 있어 남쪽으로는 운남성으로 통하고 동북쪽으로는 감숙성으로 통하였다 당나라 원장 법사가 삼장으로 들어갔다는 곳이 곧 이 땅이다 원장이 인도로 갈 때에는 그 땅엔 아무도 살지 않았고 큰 물만 있었는데 중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물은 없어지고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당나라 중엽에 이르러 문득 토번이라는 큰 나라가 생겨 중국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때까지도 불교를 숭상하지 않았다 원나라 초에 드디어 불교가 북쪽으로 흘러갔다 당시 848라는 이름의 번승이 있었는데 이는 호일 뿐 이름은 아니었다 그는 대단한 신통력을 지니고 있어서 원나라 초에는 그를 황제의 스승인 대보 법왕으로 봉하였고 그가 죽은 뒤 조카로 하여금 그 자리를 잇도록 하였다 명나라 초에는 여러 법왕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성조는 당나라에 비추어 그들 모두를 후하게 대접하였다 그 중들도 역시 모두 환수를 지니고 있어서 더욱더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의 라마는 대량 명나라 중엽에 시작된 것이다 당시 기이한 중이 있어 그 이름을 종객파라 하였는데 역시 먼 곳에서 와서 서장으로 들어간 사람이었다 그는 기이한 술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한 번 보면 놀라 자빠질 정도였다 또한 투탈태사의 설도 주장하였다고 한다 여러 법왕들은 모두 그를 스승으로 일컬으며 스스로 몸을 낮추어 그 제자의 반열에 들었다 종객파는 그들 중 두 명의 제자에게 그 제주를 전하였는데 맞제자가 달래라마이고 둘째 제자가 반선 애기덕리이다 달래라마는 지금 일곱 세대를 투태하였다고 하며 반선라마는 네 세대를 투태하였다고 한다 청나라 태종 때 반선이 몽골을 건너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그는 이때 동방에 성인이 있는 것을 알고 이때부터 해마다 사신을 보내 조공하여 왔다 강의 때 어진 황제는 그에게 중국의 관작을 수여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다가 작년 만수절에야 조종에 들기를 청했으므로 황제는 그를 매우 후이 대접하고 있다 대개 그들의 종교는 비록 승려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지기는 하지만 도가이다 그들이 명상하는 법이나 길을 운용하는 법, 주문 외우는 법 등이 모두 도가와 비슷하고 그들의 경전 중 넓고 깊음을 과장하는 부분은 도가보다 심하다 달래라마와 반선라마 외에도 호도, 급도 두 사람이 유명하다 이들은 모두 그의 제자이다 그들 역시 대여섯 세대를 투태 탈사하였다고 한다 국왕의 스승으로서 신통력은 없고 다만 선의 이치를 잘 설명한다고 한다 경순민은 말을 이어 이름은 중인데 실상은 도교라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의 말이 도무지 분명하지 않아서 다시 내가 말하기를 왕성의 한 말과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명나라 중엽의 기이한 중이 있어 종객파라 하고 그의 마체자는 달래라마라 하고 둘째 제자는 반석 애기덕리이다 라고 하셨고 천총 때 반선이 몽골을 건너 조공하였다 라는 구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천총은 명나라 중엽으로부터 백여 년이나 뒤이고 지금은 천총으로부터 다시 백여 년이나 뒤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 세대를 투태하며 번번이 같은 이름을 썼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른바 호돈이 곡돈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란 말인가요? 그리고 다시 국왕이 스승으로서 선의 이치를 잘 설명하였다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순민은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하고 끝내 딴소리만 하였다 열하에서 돌아오며 장성 안으로 들어섰을 때의 일이다 성 아래 부근에서 어떤 나그네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내가 서번에 대해 물었더니 그 나그네가 대답하기를 서번은 옛날 토번 땅입니다 장교를 신봉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황교라고도 합니다 이 종교는 본래 그 나라의 풍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이란 명칭은 그들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붙인 것이지요 그 종교의 본 모습은 불교와 크게 다릅니다 지금 서번에서는 중국의 불교가 사라진 지 오래랍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열하에 있을 때 비록 조종의 고관이라 하더라도 도리어 내게 반선의 모습을 물었다 이는 대개 친앙이나 액뿐 및 조선의 사신이 아니고서는 반선을 만나본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연경으로 돌아와서 날마다 유황포 진입제 등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놀았는데 반선에 대하여 한마디라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반선에 관해 물어보면 번번이 대답하기를 원나라 명나라 때에나 있었던 것이지요 라고 하고는 덧붙이기를 우리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들은 반선에 관해 끝끝내 한마디도 해주려고 하지 않았다 하루는 기록을 맡은 태사 고역생과 함께 단가루에서 술을 마셨다 고태사가 반선에 관한 일을 막 이야기하려 하였는데 그 자리에 있던 풍생이란 자가 눈치수로 그를 말리는 것이었다 나는 이를 몹시 괴이하게 여겼다 얼마 후에 들으니 산서에 살던 선비 하나가 일곱 가지 조목을 들어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중 하나가 반선을 크게 거론하였다고 한다 황제는 크게 노하여 그 선비를 살을 발라 죽이는 형벌의 처하라고 명했고 우리나라 역부도 여러 사람이 선무문 밖에서 그 선비가 처형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때부터 나는 비록 유진 두 사람처럼 서로 친한 사이에도 감히 반선의 일을 다시 물어보지 못하였다 당시 죽은 선비의 이름은 알 수 없었는데 어떤 이가 말하기를 상소한 사람은 거인 장자여였다 라고 하였다 서본의 시말에 대하여 대체로 왕효정이 한 말보다 자세한 것을 들을 수는 없었다 찬물을 뿌려 불을 끄거나 물결을 타고 강을 건너는 등의 일들은 남파나 달마의 행적이므로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반선시말 후지 그윽히 노나건대 태고의 제왕은 능히 배우기를 마친 후에야 그를 신하로 삼았기에 더욱 성스러웠고 천자로서 필부를 벗삼아도 그 존엄을 떨어뜨리지 않았기에 더욱 위대하였다 후세에 와서 그런 도리는 사라지고 오직 오랑캐중, 방술, 좌도, 이단의 무리에 대하여 자기 몸을 낮추는 것을 부끄러워히 여기지 않음은 무슨 까닭인가 나는 이제 그러한 일을 목격하였다 저 반선이란 중은 과연 어진 사람일까 황금으로 지은 집에서는 지금의 황제라 해도 살지 못하는데 저 반선은 어떤 자에게 감히 태연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원명 이래로 당나라 때 토본의 난리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번승이 오기만 하면 곧바로 봉작한 것이지요 그들의 세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그를 신하로 대우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이것은 유독 지금에 와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 당시에는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된 때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원나라 때 이른바 황제의 스승에게 호를 주기를 황천 지하 1인 지상 선문대성 지덕진지라고 하였다 여기서 1인이란 천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천자는 모든 나라가 다같이 주인으로 받들고 있다 천하에 어찌 천자보다 더 존귀한 자가 있겠는가 그리고 선문대성 지덕진지는 공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세상에 인간이 생긴 이래 어찌 공자보다 더 어진이가 있겠는가 세조는 사막에서 일어났으니 그렇게 한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명나라 초에 가장 먼저 오랑캐 중들을 찾아 여러 왕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또 널리 서번의 중을 초청하여 높이 떠받들었다 이는 스스로 중국을 낮추고 그 존귀함을 깎아내린 것이며 옛 성인을 더럽혀 진정한 스승을 억누른 것이다 나라를 세운 시초부터 그 아들들을 이따위로 가르쳤으니 이 얼마나 천박한 짓인가 무릎 그들의 술법이란 능이 오래 살며 능이 오랫동안 보는 방법이었다 이것이 곧 투태탈사의 설이니 그들은 이것으로서 천자의 마음과 길을 흐리게 한 것이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양나라 진나라의 제왕들은 자신의 몸을 버리고 불가의 종이 되기도 하였으니 중이 천자보다 높아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지요 하지만 아직껏 황금 궁전을 지어 살게 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열하일기 낭독을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방대한 내용 중 발췌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지만 우리는 열하일기의 진면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종전이 황교 문답을 읽고 평안글에서 신령스럽고 현란하며 텅 비고 밝으며 섬세하고 교묘하며 평범하지 않은 이 이야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필담을 나눈 청나라 학자들과의 교유도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벽이 심한 연안 박지원이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하고 깨진 기와조각이나 술에 심지어 똥에까지 관심을 기울인 실학자인지 얼마나 기록정신에 투철한 인문학적 인간인지 우리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밝은 달밤, 이국에서 제 그림자를 밟으며 논의는 연안의 모습이 내리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입신양명이 삶의 목표였던 그 시대에 연안은 권력으로부터 비껴나간 방해자였습니다 창가 오디오북 서가에는 백탑 부근에서 서로 오가며 논의렀던 북학파 이동무의 글 책에 미친 바보가 있습니다 이동무의 글을 모은 이 문집의 서문을 연안 박지원이 썼습니다 그토록 학식이 깊은 이동무가 쉽고 편안한 문장을 즐겨 썼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책입니다 더불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하일기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본책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도강록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며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연안은 1,200리에 걸쳐 한 점의 산도 없이 아득히 펼쳐지는 요동벌판을 보고 탄성을 터뜨렸죠 사람이 다만 칠정 중에서 슬플 때에만 우는 줄로 알고 칠정 모두가 울 수 있음을 모르는 모양이오 기쁨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노여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사랑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욕심이 사무치면 울게 되는 것이다 불평과 억울함을 풀어버림에는 소리보다 더 빠름이 없고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우레와도 같은 것이다 지정이 우러나오는 곳에는 이것이 저절로 이치에 맞을진데 울음이 웃음과 무엇이 다르리요